도깨비와 며느리 옛날에 한 세댁이 울도 담도 없는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 온 이튿날 세댁은 꼭두새벽에 일어나 아침밥을 지으러 부엌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쌀똥을 열었더니 쌀이 똑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국이라도 끓이려고 보니 소단지도 안 보이고 밥상이라도 차리려고 보니 상도 없고 그릇도 없고 숟가락 젓가락도 없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라도 지피려고 보니 장작개비도 하나 없었어요. 부엌 살림이라고는 벽에 걸린 소코리 하나에 부뚜막에 엎어진 바가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늙은 시아버지는 벌써 일어나 집신을 삼는데 시집 온 첫날 아침부터 쫄쫄 굶겨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지요. 세댁은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한숨을 폭폭 내쉬다가 소코리랑 바가지를 들고 시누이한테 갔습니다. 아가씨 저 건너에 큰 기와집이 있던데 그 집에 가서 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다가 아버님 드립시다. 그러자 시누이가 펄쩍 뛰었어요. 새언니 그 집은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 집은 못된 도깨비 집인걸요? 도깨비 집이면 어때요? 밥만 조금 얻어오면 되는데. 모르는 소리 말아요. 담나머로 기웃거리기만 해도 못된 도깨비가 달려나와 막 두들겨 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우득헌에 앉은 채로 온 식구가 굶을 수는 없잖아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힘이 나야 일을 하고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쌀을 사죠. 못된 도깨비가 매를 때리면 나 혼자서 맞을 테니 같이 가보기나 합시다. 세댁이 부득부득 우기는 바람에 시누이는 맞이 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세댁은 소코리, 시누이는 바가지를 나누어 들고 도깨비 집을 찾아갔지요. 대문을 삐걱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니. 마침 못된 도깨비는 어디 가고 도깨비 마누라가 마루에 앉아 밥을 한 숟갈 막 입에 떠 넣을 참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저 건너집에 시집 온 새색 시잖아. 도깨비 마누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반갑게 세댁을 맞았습니다. 에그 아침부터 소코리를 끼고 찾아온 걸 보면 그 집의 아침댁거리가 떨어진 모양이구나. 아쉬운대로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도깨비 마누라는 자기가 먹으려던 밥을 세댁 소코리에 부어주었습니다. 그걸 보고 도깨비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제 밥도 부어줄게요. 오냐, 그래라. 도깨비 며느리는 자기 밥도 소코리에 부었지요. 어머니, 점심밥 해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줄까요? 오냐, 우리는 곳간에 쌀이 그득하니 밥은 또 지으면 되지. 도깨비 며느리가 점심밥까지 갖다 붓자 소코리가 그득해졌습니다. 어머니, 저 바가지가 비었는데 된장이라도 좀 퍼다주면 좋겠어요? 오냐, 그래라. 된장이 있으면 맨밥 먹는 것보다야 낫지. 이렇게 해서 세댁하고 시누이는 도깨비집에서 밥 한 소코리에 된장 한 바가지를 얻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댁은 따로 밥상을 차릴 수가 없어 나뭇가지로 젓가락을 만들어 소코리와 바가지를 통째로 시아버지 앞에 내놓았지요. 시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런 쌀밥이 다 어디서 났느냐? 네, 저 건너온 집에서 얻어왔으니 마음 놓고 잡수세요. 그러자 시누이가 졸사거리며 말했어요. 그 밥, 저 건너 못된 도깨비집에서 얻어왔대요.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는 덜덜 떠느라 밥을 못 먹었습니다. 도깨비집에서 밥을 얻어오다니 그늘 났구나. 이제 우리 식구 있는 대로 다 죽게 생겼구나. 아버님, 걱정 마세요. 도깨비는 집에 없던걸요? 며느리가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지만 도깨비가 아는 날엔 우린 다 맞아 죽는다. 나중에 어찌되든 어서 많이 잡수세요. 시아버지는 배가 고파 먹긴 먹으면서도 무서워 어쩔 줄 몰랐어요. 바깥 나들이를 갔던 못된 도깨비가 휘적휘적 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난데없이 강물이 쩍 갈라지더니 물귀신이 나타났습니다. 물귀신은 시퍼런 칼을 마구 휘두르면서 도깨비 앞을 떡 가로막았지요. 네가 저 건너 큰 집에 사는 도깨비냐? 네, 맞습니다. 이놈 못된 놈. 넌 지금까지 못된 짓은 백만 번도 더 했는데 좋은 짓은 단 한 번도 안 했구나. 너 같은 놈은 당장 목을 쳐서 강물 속에 넣어야 한다. 도깨비는 땅에 코를 박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자 물귀신이 하늘 한 벌 올려다보고 땅 한 번 내려다보고 그러더니 이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알아보니 네 마누라하고 며느리가 오늘 아침에 좋은 일을 했구나. 그게 정말입니까? 네 마누라와 며느리를 봐서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당장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살거라. 그렇게 하면 내 명대로 다 살다 죽겠지만 안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물속에 넣고 말 테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저 목숨만 살려주시면 좋은 일, 착한 일 주거라고 하겠습니다. 도깨비가 싹싹 빌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물귀신은 벌써 어디로 가고 없었습니다. 도깨비는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가 마누라한테 물었지요. 마누라, 오늘 아침에 남한테 좋은 일 한 적 있소? 남한테 좋은 일을 하다니요? 밥풀 떼기 하나를 남 준 적 없어요. 마누라는 펄쩍 뛰면서 잡아뗐지요. 밥을 한 소쿨이나 퍼줬다는 걸 알면? 새댁네 집에 가서 무슨 행패를 부릴지 모르거든요. 정말 없소? 정말 없어요. 마누라가 끝까지 잡아떼자 도깨비는 며느리를 불러 물었습니다. 며느라가야 오늘 아침에 남한테 좋은 일을 한 적 있느냐? 남한테 좋은 일을 하다니요? 콩알 한쪽 남을 준 적 없어요. 며느리는 펄쩍 뛰면서 딱 잡아떼지요. 된장을 한 바가지나 퍼준 걸 알면 새댁네 집에 가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요. 정말 없느냐? 정말 없어요. 며느리가 끝까지 잡아떼자 도깨비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그것 참 이상하고 이상하다. 조금 아까 집에 오는 길에 물귀신을 만났는데 오늘 아침에 마누라하고 며느리가 좋은 일을 했다면서 나를 살려줘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소. 그대야 마누라는 아침 나절에 건너마을 세대한테 밥하고 된장을 퍼주었다고 말했지요. 그것 참 잘했구려 마누라와 며느라가 덕분에 내가 목숨을 건졌으니 이 얼마나 좋으냐. 도깨비는 좋아라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물귀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깨비는 부리나케 곡관으로 달려가 쌀 한 가마를 짊어지고 새댁 집으로 달려갔지요. 도깨비는 새댁 집 문 앞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오. 방 안에 있던 시아버지가 문틈으로 도깨비를 보고 뒤로 벌렁 나가 떨어져 벌벌 떨었어요. 이쁘 못된 도깨비가 왔구나. 우린 이제 다 죽었다. 새댁과 시누이도 무서워서 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요. 그때 도깨비가 벌컥 문을 열었습니다. 아 문 좀 열라니까 왜 안 여슈. 무거워서 죽을 뻔했네. 도깨비는 쌀 한 가마를 방 안에 쿵 던져놓았어요. 새댁하고 시누이하고 시아버지는 무슨 영혼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이 쌀이 떨어질 만하면 내 또 한 가마 갖다 드리지. 그리고 유암 농배미하고 저 건너 밭돼기를 떼어줄 테니 맘 놓고 붙여 먹으시구려. 이러고는 휑하니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댁내는 도깨비가 갖다 주는 쌀로 밥을 지어 먹으며 도깨비가 준 땅에 농사를 지어 아주 잘 살게 되었대요. 그 후로 도깨비는 물귀신한테 잡혀가 죽지 않으려고 못된 짓은 절대로 안 하고 좋은 일만 모지모지 많이 해서 제명대로 다 살았다고 합니다. 안 못 보는 아이와 흰둥이 버들고개 초가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눈먼 어린 아들 귀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귀둥이를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올해 귀둥이 나이가 7살인데 글 공부도 못 시키고 큰일 아니에요? 안 못 보는 귀둥이니 누굴 원망하겠소?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 눈이 멀다니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아버지와 어머니는 잠든 귀둥이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친정에 갔다가 하얀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왔습니다. 귀둥아, 외갓집에서 예쁜 강아지를 한 마리 얻어왔단다. 강아지요? 강아지가 뭐예요? 강아지는 어떻게 생겼어요? 귀둥이는 강아지를 더듬어 보면서 물었습니다. 강아지는 개의 새끼란다. 개요? 개는 또 뭔데요? 귀둥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몸이어서 강아지와 개의 차이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는 개의 아이고 개는 강아지의 어른이란다. 아버지가 옆에서 일러주었지만 귀둥이는 선뜻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뒤부터 귀둥이는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강아지와 어울려 잘 지냈습니다. 아버지, 강아지 몸에 보들보들한 것이 뭐예요? 그게 털이란다. 털은 강아지의 옷이지 이 강아지는 하얀 털옷을 입었으니까 흰둥이라고 부르자. 아버지는 강아지의 이름을 흰둥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귀둥이와 흰둥이는 방 안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귀둥이는 흰둥이를 동생처럼 귀여워해 주었고 흰둥이도 귀둥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을로 일을 나가면 귀둥이는 하루 종일 흰둥이하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귀둥이 혼자 집을 보던 때보다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둥이가 9살 되던 해에 무서운 병이 온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병은 어찌나 심했던지 하룻밤을 자고 나면 연암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전염병이 버들고개 귀둥이네 집에도 찾아 들었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아버지와 어머니는 높은 열과 심한 두통으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다행히 병에 걸리지 않은 귀둥이는 알아 놓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루만지며 울었습니다. 병에 걸리려면 한 사람만 걸릴 일이지 둘 다 죽을 병에 걸렸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이미 죽음을 짐작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엾은 귀둥이를 생각하며 흰둥이에게 소곤거렸습니다. 흰둥아 안 못 보는 우리 귀둥이를 부탁한다 귀둥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려니 눈을 못 감을 것 같구나 부디 잘 보살펴다오 흰둥아 마침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자 귀둥이는 방바닥을 치면서 목 놓아 울었고 흰둥이도 방 안에 들어와 쭈그리고 앉아서 슬피 울었습니다. 앞도 못 보는 내가 살아서 뭐하지 나 혼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앞을 못 보니 혼자 밥을 해먹을 수가 없었고 밖에 나가서 동량을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가끔 마을 아주머니들이 갖다 주는 음식으로 끼니를 이었지만 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귀둥이는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한다 이대로 두면 귀둥이는 굶어 죽을 텐데 흰둥이는 꼬리를 흔들면서 귀둥이 곁으로 다가가 끙끙댔습니다. 귀둥아 힘을 내서 나하고 밖으로 나가자 뭘 좀 먹어야지 내 꼬리를 잡아 귀둥아 귀둥이는 흰둥이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흰둥이의 꼬리를 잡은 귀둥이는 방에서 나와 흰둥이가 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흰둥이는 귀둥이를 데리고 마을로 갔습니다. 에이구 가엾기도 해라 마을 사람들은 개꼬리를 잡고 따라가는 안 못 보는 귀둥이를 혀를 끌끌 차며 가여워했습니다. 아주머니 말로만 불쌍하다 마시고 밥 좀 주세요. 귀둥아 어서 이리 오너라 마을 사람들은 귀둥이에게는 물론 흰둥이에게도 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흰둥이의 목에 기다란 끈을 메어 주었어요. 귀둥아 개꼬리 잡고 다니기 힘들지? 이 끈을 잡고 다니거라 훨씬 편할 게다. 그리고 귀둥이는 마을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항상 흰둥이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귀둥이는 흰둥이를 따라다니면서 밥을 얻어 먹고 살았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귀둥이와 흰둥이는 마을에서 저녁밥을 얻어가지고 버들고개 초가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내리던 노는 하루 종일 내려 길은 귀둥이의 무릎까지 푹푹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찬바람에 흩날린 노는 귀둥이와 흰둥이가 가는 비탈길을 쌓여 더욱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조심조심 걷던 귀둥이는 그만 발을 헛디뎌 언더가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잡았던 흰둥이의 목근도 놓쳐버렸지요. 차가운 눈더미에 파묻힌 귀둥이는 허우적거리며 소리쳤습니다. 흰둥아 어디 있니 안 못 보는 귀둥이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사람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흰둥이마저 어디로 갔는지 조용했고 매사온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귀둥이가 애타게 흰둥이를 찾고 있을 무렵 흰둥이는 마을로 뛰어가 감나무집 아주머니네 방문 앞에서 사정없이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마구 지저대는 흰둥이의 소리에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흰둥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된 일이냐 귀둥이는 어디다 두고 너 혼자 왔어 흰둥이는 감나무집 아주머니의 치맛자락을 입으로 물고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빨리 나와봐요 흰둥이가 내 치맛자락을 물고 잡아당겨요 놀란 감나무집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흰둥이를 따라 버들고개로 갔습니다. 이윽고 고개에 닿은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눈속에 파묻혀 있는 귀둥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 귀둥이가 눈에 파묻혀 있네 여보 빨리 내 등에 귀둥이를 엎여요 아주머니는 아저씨의 등에 귀둥이를 엎였습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눈보라 속을 띄어서 따뜻한 방 아랫목에 귀둥이를 눕혔어요. 얼마 있다가 얼었던 귀둥이의 몸이 녹으며 귀둥이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귀둥이는 흰둥이만 불렀습니다. 마루 위 방문 앞까지 와있던 흰둥이가 끙끙대며 짖었습니다. 앞 못 보는 귀둥이를 살려준 흰둥이의 거룩한 이야기는 두고두고 이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고 깊이 깊이 새겨져 전해오고 있답니다. 죽은 어머니의 넉 옛날 외딴 산골에 마음시착한 형과 심술쟁이 아우가 살았습니다. 형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늙은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는데 따로 사는 아우는 어머니가 편찮아도 문병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어머니는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님 어머니 이름을 정성껏 모셨더라면 더 오래 사셨을 텐데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형은 어머니 무덤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때 소나무 숲 사이에서 웬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면서 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형이 집으로 돌아오자 개도 슬금슬금 따라왔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형은 따라온 개를 쫓아버리지 않고 집에서 길렀습니다. 개는 형의 말을 잘 알아들어서 형이 시키는 심부름도 잘 해주었고 형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힘든 일도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었어요. 형이 드레나가 가을 보리씨를 뿌리는데 개가 오더니 밭고랑에 뿌려놓은 보리씨를 두 발로 흙을 긁어서 묶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비단 장수가 비단을 지고 밭독을 지나가자 개가 사납게 짖었습니다. 망할 놈에게 미쳤나 당장 때려야겠다. 비단 장수는 화가 나서 개를 때리려 하였어요. 여보시오 우리 개는 미친 개가 아닙니다. 지금 나하고 보리를 갈고 있소. 형이 나서며 비단 장수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구요? 개가 보리를 간다구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소. 개가 정말 보리를 갈면 내 비단 한 짐을 그냥 주겠소. 그 대신 거짓말이 증명되면 당신의 그 소와 밭을 나한테 주시오. 어떻소? 그렇게 하겠소? 자신 있는 형은 비단 장수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박고랑에 보리씨를 뿌리면 개는 형이 뿌린 보리씨를 네 발로 묻었습니다. 거참 신통하군. 정말 이상한 개도 다 보겠어. 비단 장수는 감탄하면서 약속대로 비단을 주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비단은 비싸게 팔려서 형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심술그진 동생이 형을 찾아왔습니다. 형 형은 개 때문에 부자가 되었으니 그 개 좀 빌려주시오. 나도 부자가 되어보게. 아우가 말하자 형은 두 말 안고 개를 빌려주었습니다. 아우는 개를 끌고 보리밭으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비단 장수가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아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단 장수에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개는 보리씨를 잘 묻는 게요. 어떻소? 나하고 내기를 하지 않겠소? 만일 우리 개가 보리씨를 못 묻으면 내 소랑 밭이랑 모두 당신에게 줄 것이고 만일 개가 보리씨를 묻으면 당신은 그 비단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자 비단 장수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좋소? 개가 어떻게 보리씨를 묻는지 한번 구경해 봅시다. 아우는 곧 박고랑에 보리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개는 보리씨를 묻을 생각은 않고 하늘만 쳐다보며 지저대기만 했습니다. 아우는 스스로 한 대기에 그만 지고 만 것입니다. 약속대로 소랑 밭은 내가 가지겠소. 비단 장수에게 소와 밭을 빼앗긴 아우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우는 그만 개를 죽이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안 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우야 우리 착한 복세리를 죽이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형은 불쌍한 복세리를 안고 와서 뒷마당에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대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대나무는 쑥쑥 자라더니 마침내 하늘나라에 있는 돈 창고의 밑바닥을 뚫었습니다. 밑바닥이 뚫린 돈 창고에서는 금돈, 은돈이 쏟아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와 금이다, 은이다. 형의 집 뒷마당에는 금과 은이 산터미처럼 쌓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동생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형님 개모덤을 자기 집 마당 가운데에다 옮겨 먹고는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쑥쑥 자란 대나무는 하늘 높이 솟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대나무가 하늘나라의 강바닥을 뚫었어요. 뚫어진 하늘나라의 강바닥에서는 장대 같은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물줄기는 밤낮에 쉬지 않고 마구 쏟아져 내려 아우네 집은 그만 물속에 잠기고 살림살이는 모조리 물에 떠내려 갔습니다. 이래서 아우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이 모양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어머니의 넋이 개가 되어 나타나 효자 아들인 형은 도와주고 마음 시 나쁜 작은 아들에게는 벌을 준 것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머슴들 때문에 옛날 옛날에 한 부자 영감이 살았는데 이 사람 집에 머슴이 많았습니다. 아이 보는 머슴 경마 잡는 머슴 심부름 시키는 머슴 이렇게 머슴을 여럿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영감 성미가 아주 까다로워서 머슴이 하는 일마다 참견을 하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일도 까타를 부려서 이러니 저러니 야단을 쳤지요. 머슴이 하는 일이 도통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돌 보는 머슴은 성미 급하다고 트집, 경마 잡는 머슴은 빨리 안 간다고 트집, 심부름 하는 머슴은 약지 못해서 늘 손해를 본다고 트집이었습니다. 이렇게 늘 머슴을 닥달하며 살다가 한 번은 아이 보는 머슴이 아이들을 마구 야단치는 걸 보고는 이놈아 아이들이랑 그저 느긋하게 다루어야지 그렇게 울러대면 쓰나 어디 가서 성미 느긋한 머슴을 데려와야지 너 같은 놈은 안되겠다 하고는 제 마음에 드는 머슴을 찾는다고 나섰습니다. 나서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장터에 가게 됐어요. 마침 단온날이라 사람들이 장터에 씨름팔을 버려놓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경꾼을 틈에 끼어서 씨름구경을 했어요. 한참 씨름구경을 하고 있는데 왼산의 아이가 숨이 턱에 닿아서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구경꾼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붙들고 막 잡아 끄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애비라는 사람은 눈도 깜짝 안 하고 팔짱을 더 끼고 서서 씨름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마구 재촉을 하니까 가만있어 이 판 씨름이 아직 안 끝났어 하면서 꿈짝도 안 하는 겁니다.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여보게 집에 불이 났다는데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나 어서 가서 불을 꺼야지 하고 상화를 대도 이 느림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판 씨름 구경 다 하고 가서 불을 끓 터이니 상관 말어 이러고는 천하태평 이었어요. 부자 영감이 그 모습을 보니 세상에 보기 드문 느림보 거든요. 저런 사람을 나이 보는 모습으로 삼으면 딱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 느림보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잘 구슬리기 시작했어요. 자네 보아하니 성미가 아주 느리군. 우리 집 손자 녀석들이 버릇 없기로 말하면 길 안 든 생매 같은데 다른 머슴에게 아이보라고 시켰더니 죄다 성미가 급해서 한시를 못 참는다네. 내 사경을 후하게 져줄 터니 우리 집에 가서 손자 녀석들을 좀 돌봐주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느림보가 느릿느릿 한다는 말이 그런 일이라면 자신이 습지요. 나는 옆에서 누가 벼락을 맞아도 하픔만 나오니까요. 평생 놀라거나 서둘러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부자 보는 머슴으로 삼았습니다. 그래노니 이 느린 둥둥이가 생매 같은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참 성 한 번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하다가 장독을 깨도 하픔만 늘어지게 하고 아이들이 달려들어 제수염을 다 잡아 뜯어도 웃기만 했습니다. 그제서야 부자 영감이 마음에 차서 좋다고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한 번은 말을 타고 먼 곳에 가는데 경마 잡는 머슴이 좀 느긋하게 말을 몰았던 모양이에요. 가다가 경치 좋은 곳에서는 말을 세우고 쉬기도 하고 냇물이 깊은 곳을 만나면 말을 돌려 빙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느리느리 갔더니 부자 영감이 경마 잡은 머슴을 마구 야단쳤습니다. 이놈아 말을 몰 때는 그저 앞만 보고 불이 났게 가야지 그렇게 꾸물거려서야 원 내 어디 가서 성미 급한 놈을 데려와야지 너 같은 놈은 안 되겠다. 이라고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영감이 제 마음에 드는 머슴을 찾는다고 나섰습니다. 나서서 한나절을 돌아다니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파서 장터 주막에 들리게 됐어요. 주막에 들어가서 점심을 식혀놓고 앉아있는데 웬사람이 먼지를 풀풀 일으키며 달려들어오더니 주인장 여기 국밥 한 그릇 얼른 말아주시오. 하고는 마루에 걸터 앉을 새도 없이 국밥 한 그릇 달랬더니 여태 뭘 하고 있어 하며 벼락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고는 주막 주인이 뭐라고 대답할 새도 없이 이렇게 느려 터져서 국밥 먹기는 다 틀렸군. 하고는 바람을 쌩쌩 일으키면서 나가버렸습니다. 부자 영감이 그 모습을 보니 세상에 보기 드문 벼락 성미인 거예요. 저런 사람을 격마잡히면 안성맞춤이겠다 싶어서 얼른 그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성미 급한 사람은 벌써 한다름에 동구밭까지 가서 가물가물 했습니다. 마구 소리를 쳐 불러서 겨우 따라잡았지요. 그리고 잘 구슬렸습니다. 보아하니 자네 성미가 아주 급하더군. 우리 집 머슴이 느려서 격말을 잡히면 세워라 내워라 하고 간다네. 내 사경을 후이 져줄 터이니 우리 집 말을 좀 끌어주지 않겠나. 그랬더니 이 성미 급한 사람이 한다는 말이 그런 일이야 나 말고 누가 하겠습니까 나는 꿈을 대는 건 질색이지요. 어서 갑시다 그놈의 말버릇부터 싹 고쳐놓을 터이니 하는 겁니다. 부자 영감이 좋아하라고 성미급한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름도 아예 벼락팽팽이라고 고쳐 부르고 격마잡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다. 이 벼락팽팽이는 말을 몰아도 벼락같이 몰아치는 겁니다. 말이 한눈팔 겨를도 없이 마구 다그쳐서 심리길도 눈감짝할 새 갔습니다. 그러니 부자 영감이 이제야 임자를 만났다고 좋아했어요. 그렇게 사는데 한 번은 심부름하는 머슴이 물건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왔습니다. 그러니 부자 영감이 또 노발 대발이지요. 이놈아 너같이 어수룩한 놈한테 심부름을 두 번 시켰다가는 우리집 살림 다 말아먹겠다. 어디 가서 야근 머슴을 구해와야지 원 하고는 그 길로 또 야근 머슴을 찾는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장터에 갔지요. 장터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어느 가게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왼사람이 커다란 병을 하나 들고 와서 주인 덜어 이 병에 참기름을 하나 가득 넣어주시오. 하더니 주인이 참기름을 가득 넣어주니까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간장을 산다는 게 참기름을 샀네 이 병을 도로 비우고 간장을 넣어주시오. 하는 겁니다. 참기름이라는 게 끈적끈적해서 어디 잘 쏟아지나요? 쏟아내도 병 안에는 참기름이 잔뜩 묻어있지요. 주인이 할 수 없이 참기름이 잔뜩 묻은 병에 간장을 넣어주니까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어저께 간장을 한 단지나 사놓고 깜박했네 어서 그 병을 좀 비워주시오. 하는 겁니다. 병을 비워도 끈적끈적한 참기름에다 간장까지 잔뜩 묻어있을 게 아니겠어요? 이 약은 사람이 그걸 들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부자 영감이 그 꼴을 보니 참 세상에 보기 드문 꾀 보였어요. 저런 사람을 데려다 심부름을 시키면 살림이 늘겠다 싶어서 그 사람 뒤를 쫓아가서 구슬렸습니다. 여보시오 자네 참기름하고 간장을 공짜로 얻는 솜씨가 어지간하이 우리 집 머슴이 어수룩해서 물건을 사러 보내면 늘 속고 사오니 자네 같은 사람이 내 심부름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니까 이 약은 사람이 하는 말이 꾀를 쓰는 일이야 세상에서 나를 당할 사람은 없습지요. 영감님 심부름을 다 해드릴 터이니 사경이나 후위 쳐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영감이 입이 해 벌어져서 이 약은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약은 꾀를 살살 잘 쓴다고 이름도 약은 살살 이라고 부르고 심부름 시키는 머슴으로 두었지요. 이 약은 살살 이더러 물건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내면 그저 그만 이었습니다. 돈 한 양으로 돈 양짜리 물건을 사오는 것은 예사이고 무슨 꾀를 쓰는지 값비싼 물건을 덤으로 얻어오기도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 영감은 좋아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먼 곳에 말을 타고 갈 일이 생겼어요. 벼락팽팽이에게 경마를 잡혔더니 참 벼락같이 팽팽 말을 모는데 말굿비를 잡고 죽자 사자 달리는 겁니다. 넓은 길이고 좁은 길이고 숨 돌릴 틈도 없이 후다닥 내달리니 말을 탄 영감은 그저 흐뭇해서 내가 경마잡이 하나는 참 잘 골랐지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큰 물을 만났어요. 물이 제법 깊어서 말을 타고 그냥 건너가다가는 신이 물에 젖을 것 같았습니다. 벼락팽팽이는 얼른 주인 영감을 제 어깨에다 태우더니 이렇게 하고 물을 건너면 신이 젖을 일은 없겠지요. 하고는 텀벙텀벙 물을 건너는 겁니다. 한 손으로는 목말 탄 영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말굿비를 잡고 벼락같이 내 물을 건너갔습니다. 영감이 목말을 타고 물을 건너보니 하도 기분이 좋아서 여보게 집에 돌아가면 내 사경을 두 배로 올려줌세 그랬더니 벼락팽팽이가 벼락같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대뜸 허리를 잔뜩 굽혀 절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어깨 위에 올라앉은 영감이 거꾸로 떨어져 내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어깨에 사람이 올라앉아 있는 것을 생각 못하고 냅다 절을 했으니 그 지경이 될 수밖에요. 부자 영감은 물에 빠진 생쥐골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돌아와 보니 막내 손자가 안 보였어요. 다른 손자들은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우르르 쿵쿵 장난을 하고 있고 그 옆에는 느린 둥둥이가 천하태평으로 누워서 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물에 빠져 화가 난 영감이 느린 둥둥이를 흔들어 깨워놓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막내 손자 녀석은 어딜 갔느냐 그랬더니 느린 둥둥이는 늘어지게 하품을 하면서 부시럭 부시럭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막내 도련님 말씀입니까요 아까 우물 옆에서 놀다가 우물에 빠지는 걸 봤는데 아마 밥 한 끼 먹을 때는 지났을 걸요 이러는 겁니다. 부자 영감은 그만 기가 막혀서 말문까지 막혔어요.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벼락팽팽이더러 뭘 하고 있느냐 냉큼 우물에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오지 않고 하고 호령을 했습니다. 벼락팽팽이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물에 풍덩 뛰어들더니 단숨에 뭘 건져왔지요. 그런데 그런데 어찌나 벼락같이 허둥거렸는지 아이는 안 건져오고 바가지를 하나 건져왔습니다. 이놈아 누가 바가지를 건져오랬느냐 영감이 두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치니까 벼락팽팽이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우물 속에 들어가서 진짜 아이를 건져왔습니다. 새파랗게 질려 숨이 넘어가는 아이를 어찌어찌 해서 가까스로 살려놨어요. 그래놓고 한숨 돌리는데 이번에는 약은 살살이가 그새 어디에 갔다 왔는지 길쭉한 괴짝 두 개를 어깨에 둘러매고 쿵 하고 마당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놈아 그건 또 뭐냐 영감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글쎄 관이었어요. 죽은 사람을 넣어서 장사 지내는 관이었습니다. 그게 작은 것 하나 큰 것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마당에 널부러져 있었습니다. 영감이 어리 다 빠져서 멀뚱멀뚱 관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약은 살살이는 콧대를 잔뜩 쳐들고 한다는 말이 막내 도련님 장사 지내려고 작은 관을 참한 걸로 하나 사왔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살살이가 제값 주고 관을 하나만 가져오겠습니까? 영감님이 놀라 자빠져서 그 길로 영영 못 일어나면 영감님 장사까지 지내려고 큰 것도 하나 슬쩍 해왔지요? 이러는 겁니다. 영감이 그 말을 듣고는 참말로 기절해 자빠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의 기백 임진 임진왜란 임진왜란 명나라의 장수 이여송이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습니다. 평양성에서 승리를 거둔 이여송은 평양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갑자기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평양을 내수중에 넣어야겠다. 하루는 이여송이 대동강 변에 있는 영광정이라는 정자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한 노인이 검은 소리를 타고 강변의 진지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를 본 군사들이 큰 소리로 노인을 꾸짖었으나 노인은 못 들은 척하며 길을 계속 갔습니다. 이여송은 군사들에게 노인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지요. 군사들은 즉시 말을 달려 노인을 쫓아갔으나 아무리 달려도 노인이 타고 가는 소리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워졌다 싶으면 멀어지고 또 가까워졌다 싶으면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이여송이 직접 자신의 천리마를 타고 노인을 쫓아갔어요. 이여송의 말이 나는 듯 달렸지만 끝내 노인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몇 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한 산촌에 들어서니 노인이 타고 온 검은소가 버드나무에 메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초막 한 채가 있었는데 대나무로 짜서 만든 대문이 열려 있었어요. 여기가 그 노인의 집이 틀림없구나. 말에서 내려 그 집으로 들어가니 노인이 이여송을 맞았습니다. 이여송은 크게 노하며 노인을 꾸짖었어요. 너는 어떤 늙은이기에 이리 당돌하게 구느냐. 나는 황제의 명을 받들고 너희 나라를 도와주러 온 이여송이다. 너는 나를 알면서도 어찌 감히 황제의 군대 앞에서 소를 타고 가며 욕을 보이는가. 너는 백번 죽어 마땅하다. 노인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비록 늙은 존부이나 장군의 용맹함과 위험을 얻지 모르겠습니까. 오늘 제 행동은 장군을 여기까지 모시기 위한 계책 이었습니다. 이여송은 화를 누그러뜨리고 물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저에게 자식이 두 명 있는데 일은 하지 않고 강도진만 일삼으니 부모의 가르침이 소용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른과 아이도 분별하지 못하고 날뛰는지라 제 기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장군께서는 신령한 힘을 가졌으니 부디 저를 대신해 제 아이들을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뒤뜰 초당에 있습니다. 이여송이 초당으로 가니 두 소년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 집의 배류나들인가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하라고 했다. 어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받아라. 그러나 소년들은 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이여송이 칼을 뽑아 소년들을 향해 내리쳤어요. 그러자 소년들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손 안에 있는 대나무 막대기로 칼을 막아냈습니다. 칼과 대나무 막대기가 몇 번 마주치자 칼이 도동강 나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여송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잠시 후에 노인이 들어와 소년들을 꼬지졌어요. 너희는 어찌 리무래 한가 노인이 소년들을 물러나게 하자 이여송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의 무술이 뛰어나서 내가 당해낼 수 없으니 노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소.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은 장난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의 무술이 뛰어나지만 열명이 저와 겨룬다 한들 이 노인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장군께서는 황제의 명을 받고 우리나라를 도우러 오셨으니 외고들을 소탕해 조선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뒤에 장군께서 승정가를 부르며 명나라로 돌아가신다면 그것이 곧 장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여송은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노인은 말을 이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장군께서 오늘 보셨던 아이들보다 몇 배나 용감하고 씩씩한 장정들이 수천 수만 명이 있습니다. 만일 장군께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들에게 반드시 응징을 당할 것이니 장군께서는 부디 제 말을 귀에 담아 자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의 일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여송은 한참 멍하게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갔답니다. 무궁화 이야기 옛날 옛날에 백두산 깃을 깊은 산골에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산골 안학내는 키가 훤칠이 크고 새벽별 처럼 눈이 맑고 어여뻤어요. 그이가 골짜기 게울에서 빨래를 하면 붕어 메기 송사리 까지 몰려들어 구경을 하고 산비 탈에서 나무를 캐면 노루 사슴 고라니가 넋을 놓고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안쓰럽게도 그이의 남편은 장님이었습니다. 선녀 같은 아내의 모습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불행한 사내였지요. 하지만 백두산 여인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농사를 짓고 배를 짜서 남편과 오손도손 살았답니다. 두 사람의 금실은 백두산 꽃사슴처럼 좋았어요. 어느 하루 여인이 밭일을 할 때였습니다. 눈이 먼 남편은 언제나 아내가 일터에 가면 따라 나왔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힘들만하면 피리를 불어주었어요. 그의 피리 소리에 신비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힘이 들 때 피리 소리를 들으면 힘이 났고 더울 때는 시원한 노래 같았어요. 그러던 한순간 이었습니다. 조용히 노래를 듣던 새들이 소란스레 날아 오르는 겁니다. 갑자기 짐승들의 발소리도 다급하게 났습니다. 사슴 노루 고라니 멧돼지 들이 무언가에 쫓기는 듯 떼를 지어 밭을 가로질러 달려와 태풍처럼 지나갔습니다. 백두산 여인은 멧돼지와 부딪혀 정신을 잃었답니다. 곧 말발굽 소리와 말 울음 소리가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자욱한 먼지가 걷히자 산비탈 밭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눈길은 밭두렁의 기절에 드러눈은 백두산 여인에게로 쏠렸습니다. 백두산 여인은 흙 묻은 옷을 입고 일하다가 기절했는데도 한 달기 백합처럼 고았답니다. 아니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저토록 어여쁜 여인이 있다니 비단 옷을 입고 금칠이 된 띠를 도른 사람이 두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는 백두산에서 멀리 떨어진 성의 성주였어요. 병성들을 거느리고 사냥을 나왔던 그는 한눈에 백두산 여인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때서야 심각한 일이 생긴 걸 알아챘습니다. 그는 한 손에 피리를 든 채 아내를 찾았어요. 한참을 헤매던 남편은 겨우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아내를 안아 일으키다가 억센 힘에 떠밀려 나동그라지고 말았어요. 이놈 이 여인은 내가 사냥한 보물이거늘 어디 손을 대느냐 성주가 무섭게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물에 빠진 듯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밭에서 뒹굴었어요. 그때서야 성주는 여인의 남편이 소경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장림이로고만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보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람 이 여인을 성으로 데리고 가자. 성주의 명에 따라 병사들은 여인을 가마에 태웠습니다. 그때까지도 백도산 여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안 돼 내 아내를 데려가지 마. 남편은 울며 울며 매달렸지요. 그러자 성주의 부하들이 냅다 발길질을 냈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은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성주 일행은 기절한 소경 남편을 버려두고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 갔습니다. 정신을 차린 백도산 여인은 자신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온 줄만 알았습니다. 바로 눈앞에 온갖 보석과 아름다운 옷이 가득 널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여쁜 시녀들이 허리 숙여 인사를 냈습니다. 한 시녀가 말했어요. 우유를 푸른 물에 목욕을 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곧 성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백도산 여인은 보석과 옷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게는 눈먼 남편이 있소.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밥을 굶을 것이오. 어서 나를 백도산으로 돌려보내주시오. 그러나 시녀들은 앵무새처럼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들은 성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큰 벌을 받게 됩니다. 화가 침인 백도산 여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내주지 않으면 내 발로 걸어서 돌아가겠소. 농사 일로 단련이 된 백도산 여인은 시녀들을 밀어저치고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백도산 여인은 병정들과도 승강이를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성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대는 고집을 부리지 말라. 꽃은 화병에 꽂혀 있어야 더욱 아름다운 것처럼 그대는 이 성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 백도산 여인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대들었습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산에 핀 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 주변에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꽃을 꺾어다 놓으면 곧 시들어 죽게 마련이지요. 어리석은 소리 말아. 인생은 짧다. 너의 아름다움과 전면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네가 여기에 머물면 온갖 좋은 음식과 보석과 옷감으로서 오래도록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가진 달콤한 말로 성주는 여인을 꼬드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도산 여인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감히 내 부탁을 거절하다니 괘씸하다. 저것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화가 난 성주는 백도산 여인을 옥에 가두고 밥을 굶겼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죽이겠다고 협박도 했지요. 하지만 여인의 마음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백성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제 욕심만 자리는 나쁜 놈. 백성들은 모두 성주를 욕하고 백도산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성주는 인심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런데 백도산 여인을 성주보다도 더 괘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주의 아내와 딸들이었어요. 그들은 신하들을 부추겨 여인을 해치려고 꿍꿍이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주도 마음이 변했습니다. 백도산 여인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 얼굴이 볼품없게 되자 보기 싫어진 겁니다. 성문 앞에서 목을 쳐라. 성주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늘도 높고 푸르게 맑은 날이었어요. 백도산 여인은 사형대로 끌려갔습니다. 누구든지 성주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성주의 신하가 소리쳤습니다. 몰려든 백성들은 저마다 혀를 차며 백도산 여인을 불쌍히 여겼지요. 젊은이들은 주먹을 불끈지고 눈에 핏발을 세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내나 노이가 죄없이 당하는 걸 바라보는 표정이었어요. 백도산 여인은 하늘을 보며 마지막까지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철하 마침내 명이 떨어졌습니다. 망나니의 칼날이 순식간에 백도산 여인을 베고 말았지요. 바로 그 순간 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번개가 번쩍하더니 천지가 뒤집힐 듯이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에서 튀어나온 번개는 두 갈래로 갈라져 성문과 성벽을 때렸습니다. 그에 놀란 망나니는 그 자리에서 죽고 무너지는 벽돌에 신하들과 병정들이 깔려 죽었답니다. 못된 성주도 몰아내자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백성들이 주먹을 불 끈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부서진 성문을 향해 성남 파도처럼 밀어 닥쳤어요. 이렇게 하여 백성들은 삽시간에 못된 성주를 몰아내고 어진 사람을 새 성주로 세웠습니다. 백도산 여인은 돌려보내 고향의 오두막 옆에 묻어주었답니다. 백도산 여인의 남편은 종일 아내의 무덤 곁에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픈 곡조였지요. 그 소리에 학이 날아와 울고 사슴과 노루도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은 더 이상 슬픈 피리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었고 남편마저 숨을 거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내와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얼마 뒤 무덤에서는 파란 싹이 돋아났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나무였지요. 그 나무는 무덤과 오두막 둘레까지 울타리를 이루며 솟아났습니다. 나무들은 가지를 펼치며 어른들 키만큼 컸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맑은 어느 아침 이름 모를 나무는 눈부신 꽃봉오리를 터뜨렸습니다. 한두 송이가 아니라 오두막 과 무덤 둘레에 온통 불을 밝힌 듯 환하게 피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백두산 여인이 되살아난 것 같구나. 그 꽃은 해가 뜰 때 활짝 번거렸다가 해가 지면 스스로 꽃잎을 오므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잔뜩 움츠린 모습 그대로 툭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피었다 시기를 되풀이 했지요. 사람들은 처음에 그 꽃을 울타리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곧 다함이 없는 꽃 무궁화 라고 고쳐불렀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여인의 절개와 사랑을 기리며 꽃나무를 너도나도 옮겨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무궁화는 백두산에서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갔답니다. 기녀와 이론 사랑 옛날 옛날에 남원에 노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이 가난해 장성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어요. 마침 그의 당숙이 평안도 선천부사로 있어서 노진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를 찾아가서 결혼비용을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노진은 걸어서 길을 떠났어요. 이었고 노진은 선천부의 문 앞에 이르렀으나 문을 지키는 군사들이 엄하게 막아서는 바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잠시 길거리를 방황 했습니다. 때마침 젊은 기녀 하나가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노진을 그윽히 보더니 말했어요. 도령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노진은 기녀에게 자신이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말해주었습니다. 제 집이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있는데 도령님께서는 반드시 제 집의 거처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낭자의 집에 머물러야 합니까? 제게 생각이 있어 그러하오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노진은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간신히 관하로 들어가 당숙을 만났습니다. 내가 여기에는 어쩐 일로 왔느냐 노진이 사정을 얘기하자 당숙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내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관청의 빚도 많아서 매우 힘이 든다. 실망한 노진은 자신이 거처할 곳을 당숙에게 알리고 관하를 나와 그 기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기녀는 노진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두 사람은 기녀의 어머니가 차려준 저녁밥을 먹고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노진의 사정을 듣고 기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본관 사토께서는 수단이 매우 모자라는 분이라 비록 친척이라 해도 혼수 비용을 넉넉하게 얻지 못할 것입니다. 도령의 귀골과 욕모를 보니 장차 큰 인물이 되실 뿐인데 어찌 스스로 걸객의 행동을 합니까 제가 모아놓은 은돈이 오백냥 정도 있는데 여기 멎칠 머무시다가 본관 사토를 만나지 마시고 이 은돈을 가지고 돌아가시지요 노진은 기녀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당숙에게 욕을 먹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당치 않소 내가 그리 빨리 가버리면 당숙께서 섭섭해할 것이오 도령은 가까운 친척을 믿지만 친척인 사또께서 그러지 않는 듯합니다. 여기서 여러 날을 머물면 괴로움만 더할 것입니다. 돈을 얻는다고 해도 불과 수십량 정도일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차라리 이곳에 오지 않는 것보다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미련이 남은 노진은 며칠 동안 낮에는 관문에 들어가 당숙을 만나고 밤이면 기녀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당숙은 여전히 노진이 오는 것을 꺼렸어요. 어느 날 밤 기녀는 등잔불 아래에서 행장을 꾸리고 은돈을 내어 보자기에 쌌습니다. 새벽이 되자 기녀는 말에 짐을 싣고 노진에게 떠나기를 재촉했어요. 도령께서는 10년 안에 반드시 크게 귀히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마땅히 품행을 깨끗이 하고 도령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부디 집으로 돌아가셔서 어머님을 편히 모시고 현숙한 부인을 얻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바랍니다. 건강에 주의하고 몸을 잘 보존하십시오. 기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노진을 배웅했습니다. 노진은 하는 수 없이 당숙에게 하직 인사도 못하고 길을 떠났지요. 다음 날 봉간 사또가 이 소식을 듣고 괴이하게 여겼으나 속으로는 돈을 주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노진은 가지고 온 은돈으로 결혼을 하고 재산을 일으켜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진은 공부에만 전념해 4,5년 뒤에 과거에 급제했고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는 곧 관서지방을 살피는 암행어사의 임무를 맡아 그곳으로 가게 되었지요. 노진은 그 기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기녀는 없고 기녀의 노모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노진을 알아본 노모가 그의 손을 잡고 흐느껴 울며 말했습니다. 제 딸이 선비님을 보낸 집을 나가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야 선비님을 배우니 꼭 제 딸을 보는 듯 합니다. 망연 사실하던 노진은 마음을 추스리고 나누 말했습니다.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분명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모친께서는 딸의 생사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습니까? 근래 제가 들은 바로는 성천에 있는 절의 경례에 들어가 몸을 의탁하고 자취를 감춰버려서 이후로 몇 년 동안 딸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 또한 소문인지라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가 늙고 기력이 없어서 거기까지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노모의 말을 다 듣고 난 노지는 곧바로 성천으로 가서 주위 절들을 살살치 돌며 그 기녀를 찾았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한 남자의 이르니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작은 초막 하나가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노진이 그곳에 오르려고 했으나 바위가 험해 발을 붙이기조차 어려웠지요. 천신만고 끝에 올라가 보니 여승 서너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진은 여승들에게 그 기녀의 사연을 말하고 행방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한 여승이 말했어요. 4-5년 전에 나이 스무 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약간의 은돈을 가지고 와서 아래에 있는 남자에 바치고 소자 스님에게 부디 끼니를 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고는 이곳에 올라와 머리를 풀고 얼굴을 가린 채 오로지 부처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밥은 겨우 창틈으로 드리고 대소변을 할 때만 잠깐 나왔다가 이내 들어가니 우리조차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같이 한지 벌써 여러 해라 다들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칭송하면서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노지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기녀라 생각하고 소자슴을 불러 창틈으로 말을 전했습니다. 남원의 노도령이 낭자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으니 문을 열어주시지요. 소자슴이 전하는 말을 들은 기녀가 소자슴에게 대답을 보냈습니다. 만일 노도령이 왔다면 등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맺은 언약을 어찌 지키지 않겠습니까? 소자슴의 말을 전해 듣고 기녀의 굳은 절개와 의리에 감동한 노진은 자신이 등과에 어사의 신분이 되어 찾아왔노라고 알렸습니다. 그제야 기녀는 소자슴을 물러가게 하고 노진을 문앞으로 가까이 오게 한 후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자취를 감추고 이곳에 거쳐한 것은 오로지 어사님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에야 어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즉시 나가서 뵙는 것이 도리노나 여러 해 동안 산바람 머리와 씻지 않은 추한 몰골로 어사님을 뵙기가 어렵습니다. 원아웃 건데 여기서 며칠만 머물러 주시면 저의 본래 모습으로 몸을 깨끗이 단장한 후 뵙겠습니다. 알았어. 며칠 후 기녀는 예쁘게 화장을 한 얼굴에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와 어사를 만났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함께 몰려와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흐느꼈지요. 두 사람의 내력을 알고 난 그 절의 스님들도 두 사람의 깊은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어사는 본관사토에게 부탁해 가마와 여권을 빌린 다음 그녀를 선천으로 보내 모친과 상봉하도록 했습니다. 노지는 어사의 임무를 마친 뒤에야 비로소 사람과 말을 보내어 그 기녀를 집으로 데려왔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사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부부의 약속 옛날에 김생 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김생은 어려서 고아가 되어 가난했어요. 남의 집에서 머슴사리를 하며 작실히 돈을 모아 늦은 나이에 장가를 들었습니다. 첫날밤을 지내고 나자 부인이 김생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윗방의 방문을 막아야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우리가 함께 지내게 되면 아이가 생길 것입니다. 김생이 어리둥절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으니 당연히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야 되겠지요. 아이를 낳는 것은 좋은 일이나 우리가 가난해서 아이가 생기는 대로 낳아서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당신은 윗방에 거쳐 하시면서 집신을 짜고 저는 아랫방에서 길삼을 해 살림을 꼬려나가겠습니다. 십년을 기한으로 하루에 죽 한 그릇만 먹기로 하고 집안을 일으키는데 힘을 쏟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십년 식이나요? 그때가 되면 우리도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김생은 부인이 시키는 대로 윗방에 문을 막고 부인과 따로 거쳐 하면서 집신을 짰습니다. 김생의 집 뒤에는 버려진 밭이 있었는데 해가 저물면 반드시 예늘곱개 구덩이를 파괴로 약속했지요. 설날이 다가오자 부인은 김생에게 말했습니다. 이 복주머니에는 개똥 한가마니 값에 돈이 들어 있습니다. 큰 마을의 머슴들에게 나누어주고 봄에 개똥을 달라고 하십시오. 봄이 되자 김생의 집에는 머슴들이 가지고 온 개똥이 가득 했습니다. 김생과 부인은 그 개똥을 미리 파둔 구덩이에 골고루 넣고 덮은 다음 그곳에 봄보리를 심었습니다. 그 해에 큰 풍년이 들어 거두어드린 보리가 백섬이나 되었어요. 또 그 자리에 담배를 심어 수십량의 돈을 벌었습니다. 부부가 성실하게 일을 해 6, 7년 정도 지나자 재물과 곡식이 불어나 집안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식사는 죽으로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그리고 약속한 10년이 되기 하루 전날 저녁에 김생은 부인에게 간청했습니다. 약속한 10년이 되었으니 이제 밥을 먹어도 되지 않겠소? 그러자 부인은 김생을 나무랐어요. 우리가 약속한 10년이 딱 내일인데 하룻밤을 참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김생은 무한하여 물러났습니다. 이었고 10년이 되는 날 부부는 비로소 밥을 먹었어요. 김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만에 먹어보는 밥이요. 다 부인 덕이요. 서방님께서 저와 한 약속을 지킨 덕분입니다. 10년이 지나자 과연 부인의 말대로 김생의 집안은 큰 부를 이루어 그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호랍이 생활을 했던 김생은 부인과 동침하려고 했어요. 부인은 미안한 표정으로 김생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초라한 집에서 부부가 동침해서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부부는 얼마 후에 큰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김생과 부인은 동침을 했으나 아이를 갖기에는 이미 늦은 나이였어요. 김생이 이를 근심하고 탄식하자 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살림이 이처럼 번성하니 집안의 재산을 주관하고 대를 이어갈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서방님은 주위의 친척집을 도로 돌아다녀 보시고 양자로 삼을 만한 아이를 택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아이에게 정을 붙이고 사랑하면서 보살피면 우리가 낳은 아이와 같을 것입니다. 마침내 같은 성을 가진 친척의 아이를 얻어 양자로 삼으니 집안은 더욱 든든해지고 살림도 번성했습니다. 아들은 과거에 합격해 큰 벼슬에 올랐고 김생의 후손들도 대대로 고관대작을 지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시성을 가진 한 교리가 조정에서 일어난 변을 피해 길을 가다가 보성 땅에 이르렀습니다. 목이 몹시 말라 우물을 찾으니 한 젊은 여자가 물을 깃고 있었어요. 내가 목을 좀 죽여야 겠으니 물 한 바가지만 떠주면 고맙겠네. 젊은 여자는 물을 담은 바가지에 버들잎을 띄워 이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교리는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물었어요. 내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는데 버들잎을 띄워주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선비님께서는 지금 목이 몹시 마른 듯합니다. 혹시라도 물을 급하게 마시다가 체하실까봐 천천히 마시라고 버들잎을 띄워드렸습니다. 이교리는 크게 놀라며 여자의 기특한 마음에 간복했습니다. 교수는 리덱의 딸인가? 저 건너 내가 근처에 사는 유기장집의 딸입니다. 물을 마신 이교리는 여자를 따라 유기장집으로 가서 사위로 삼아줄 것을 정했습니다. 지나가던 유생입니다. 제가 대기 따님과 부부의 연을 맺어 이 집에서 몸을 루탁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유기장 부부는 이교리를 집안에 두고 일을 시킬 생각으로 그를 사위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한양의 높은 집에서 편의자란 이교리는 유기를 만드는 일은 커녕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하는 일 없이 낮잠으로 소위를 하니 화가 난 유기장 부부가 딸을 불러 꼬지졌어요. 우리가 사위를 맞은 것은 유기만 되는 일손을 덜어볼까 하는 바람 때문이었는데 어찌 사위놈은 아침 저녁으로 밥만 축내며 빈둥거리기만 하는가 너의 서방은 밥주머니에 불과하니 앞으로 밥의 양을 반으로 줄여서 먹이도록 해라. 딸은 구박받는 남편이 불쌍하고 민망해 매일 솥바닥에 누룽지를 긁어 남편을 한술이라도 더 먹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두 사람의 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새 임금이 즉위에 조정을 바로 세우고 그 전 임금에게 죄를 받아 죽거나 귀양을 간 사람들을 모두 사면 했습니다. 이교리의 벼슬도 회복되어 다시 조정에 들어오도록 임금이 명령을 내렸어요. 유기장 집에서 기거하던 이교리도 이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유기장은 매월 초월운 날 유기를 관하에 납품했는데 그때가 마침 초월운 날 이었어요. 이교리가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관가의 유기납품은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장인이 콧방귀를 끼며 말했지요. 맨날 잠만 자면서 동서남북도 분간 못하는 자네가 어떻게 유기를 관문해 드리겠느냐. 내가 직접 드려도 매번 퇴질를 당하는 반인데. 장인은 그의 뜻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딸이 말했어요. 시험삼아 한번 해보게 하시지요. 어찌 가보지도 못하게 합니까. 딸의 간청에 유기장은 할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이교리는 유기를 메고 곧장 관하의 떨로 들어가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랫마을 유기장에서 왔습니다. 유기를 납품하러 왔습니다. 관하의 사또는 이교리와 평소에 절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또는 그의 목소리와 얼굴을 살피더니 깜짝 놀라 마루를 내려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이교리 아닙니까? 교리께서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조정에서 공을 찾는다는 관문이 돌고 있으니 속히 한양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사또는 이교리를 안으로 맞아들여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깨끗한 관복도 내오게 했습니다. 또 이교리가 읍성에 있다는 것을 가명에 보고하고 말을 내어 이교리가 한양으로 편히 올라갈 수 있도록 채비를 꾸려 주었습니다. 이교리가 말했어요. 떠나기 전에 지난 몇 년 동안 내 몸을 의탁하게 해준 주인과의 청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네. 게다가 그 집에는 나와 부부의 인연을 맺은 아내가 있네. 내마땅히 그의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나와야 하겠으니 사또께서는 내일 그 집으로 와주시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교리는 올 때와 같은 곳으로 갈아입고 곧바로 유기장집으로 갔습니다. 유기를 무사히 납품하고 왔습니다. 장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이상한 일이군. 솔개가 천년을 늙으면 꽁 한 마리를 꿰찬다는 말이 헛말이 아닐세. 우리 사위가 이런 일을 해내다니 오늘은 마땅히 밥을 많이 주도록 해라. 다음 날 날이 밝자 이교리는 일찍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이를 본 장인이 말했어요. 우리 사위가 어제는 유기를 납품하더니 오늘은 비질까지 하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군. 이교리는 비질을 끝낸 마당에 멍석을 펼쳤습니다. 장인이 놀라며 물었어요. 멍석은 왜 펴는가 오늘 본관사 께서 이 집에 행차할 것입니다. 장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진 것 아닌가 사또가 까닭없이 우리 집에 행차를 한다니 그러고 보니 어제 유기를 납품했다는 말도 거짓말이군 필시 길거리에 버리고 온 게 틀림없어. 장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관하의 공방 아전이 병풍과 방석 등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그것을 설치한 뒤에 말했습니다. 사또의 행차가 금방 도착할 것입니다. 깜짝 놀란 유기장 부부는 소란을 덜며 안으로 숨었지요. 잠시 뒤에 말을 탄 사또가 의장병들을 앞세우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또는 방안에 들어가 이교리와 몇 마디 인사를 나눈 뒤에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뵙기를 정합니다. 이에 이교리의 부인이 나와서 절하며 사또을 맞았지요. 사또가 살펴보니 비록 의복은 남루하나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또가 말했어요. 이교리께서 어려운 처지를 당했을 때 다행히 형수님의 도움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으니 형수님의 은공이 큽니다. 이교리의 부인은 다소곳이 옷깃을 여미며 말했습니다. 소차분 미천한 몸입니다. 서방님께서 이리 존귀하신 분인 줄도 모르고 무례하게 대한 죄가 큽니다. 또한 사또께서 오늘 누추한 저희 집을 방문해 주시니 영광이 지극해 혹 저희 집에 나쁜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사또은 곧 유기장 부부를 불렀습니다. 두 분께서 이교리의 딱한 처지를 알고 보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기장은 사위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인들은 소인들은 사위님께 딱히 해드린 것도 없사옵니다. 이리 귀한 분인 줄도 모르고 소홀 대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듣고 있던 사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두 분 어른께서 저를 거두어주지 않았다면 어찌 오늘의 죄가 있겠습니까? 귀한 딸을 제게 주셨으니 평생 제 부모님 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또는 가지고 온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어 유기장 부부와 그 딸의 노골을 치하했습니다. 유기장의 집 안팎에는 정갈을 듣고 달려온 이웃 수령들과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이교리는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이미 나와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이니 함께 갈 수 있도록 가마 하나를 내어주면 고맙겠네. 사또는 곧 가마를 내어 이교리를 한양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이교리는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입궐에 임금을 베었지요. 임금은 반갑게 맞으며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습니다. 이교리는 유기장의 딸과 인연을 맺은 이를 자세히 아래였어요. 임금이 말했습니다. 공의 아내는 남편을 위하는 정성이 실로 갸륵하도다. 소실로 삼지 말고 조강지처의 예로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교리가 그녀를 데리고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모두 따뜻하게 반겨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생 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숯 굽는 할아버지 부부 옛날 경상남도 김해에 숯을 굽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외동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딸은 얼굴도 예쁜데다가 마음씨가 아주 고와 온 고을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런데 그 고을에 백성들을 못살기구는 고약한 원님이 새로 오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백성들을 잘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돈과 보물을 마구 긁어모으느라 바빴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가 창고에 있던 곡식을 살림이 어려운 백성들에게 구워주고는 가을 추수 때가 되면 몇 곱을 더해 갚도록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곡식을 구웠던 백성들은 추수 때가 되면 수확한 곡식을 거의 다 원님에게 이자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고 원님의 창고에는 곡식들이 가득 들어차게 되었지요. 수꿉는 할아버지도 열심히 나무를 베어다 수칠 구워 팔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루 두 끼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원님에게 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 수꿉는 할아버지의 딸이 아주 아름답다는 소문이 원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수꿉는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여봐라 네가 빌려간 곡식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아주 많습니다요. 알긴 아는군 네가 빌려간 곡식이 이자까지 합쳐 백섬도 넘느니라 이번 달 안으로 모두 갚도록 하여라 정 못 갚겠거든 내 딸을 내게 바치거라 그렇지 않으면 목숨 부지할 생각일랑 하지를 말고 원님의 호령에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온 할아버지는 그저 한숨만 쉬며 걱정을 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쌀 열섬도 채 안 구웠는데 이자까지 백섬을 갚으라니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숲 굽는 할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억울하다고 중얼거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숲 굽는 할아버지는 길을 걸을 때도 억울해 억울해를 연신 중얼거렸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억울하다고 중얼거리며 걸어가는 걸 본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영감님 대체 뭐가 그리 억울하십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헌칠하게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답답한 마음을 어느 누구에겐가 말하고 싶었던 터라 그 젊은이에게 이제까지의 사정을 속시원히 다 얘기했지요. 영감님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한 걱정이 어디있단 말인가 제가 그 빚을 다 갚아드릴 테니 따님을 제게 시집 보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이 많고 부인도 있는 고약한 원님에게 팔려가느니 잘생긴 젊은이에게 딸을 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딸아이의 생각을 들어보고 결정합시다. 수꿉는 할아버지는 젊은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딸에게 모든 얘기를 다 하고 딸의 생각을 물었어요. 딸은 고개를 푹 숙이고는 가늘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소년은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딸의 말이 떨어지자 젊은이는 품 안에서 동그라미를 꺼내 할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이거면 빚을 갚고도 남을 겁니다. 전 따님을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청년은 할아버지 부부가 딸과 작별의 시간을 가질 새도 없이 떠나겠다고 서둘렀지요. 쑥 굽는 할아버지 부부는 넋을 놓고 젊은이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젊은이가 딸의 손을 잡자마자 둘의 모습이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젊은이의 손에 이끌려간 딸은 눈 깜짝할 사이에 뒷산에 도착했답니다. 어둑어둑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딸을 이끌고 골짜기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골짜기 구석진 곳에 커다란 동굴이 있었는데 젊은이는 딸을 데리고 그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굴에 들어서자 젊은이의 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글쎄 얼굴 얼굴 빛깔이 푸르스름 해지더니 눈동자가 빨개지는 겁니다. 난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야 그렇지만 널 해치지는 않을 거야. 딸은 자신의 남편이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라는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도깨비는 낮에는 잘생긴 청년이 되어 바깥에 나갔다 와서는 실컷 잠만 자다가 밤이면 도깨비가 되어 어디론가 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온 정성을 다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도깨비가 딸을 믿고 온 집안의 살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창고 열쇠를 받아준 딸은 창고 문을 열어보았 답니다. 창고 에는 곡식과 번쩍이는 보물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보는 딸의 마음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 고생하고 있을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창고를 보는 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군기를 밥 먹듯 하실 텐데 젖살 한 섬만 갖다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딸은 궁리 끝에 꾀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새벽이 되자 바깥에서 돌아온 도깨비는 딸에게 팔다리를 주무르라고 했어요. 딸은 도깨비의 팔과 다리를 정성껏 주물렀습니다. 도깨비가 눈을 감고 스르르 잠에 빠지려 할 때 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고 또 무서워 하는 건 뭐예요? 딸이 도깨비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그건 왜? 도깨비가 깜짝 놀라 눈에 부릅떬지요? 제가 그래도 당신 부인인데 그런 것쯤은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건 그렇지 당신은 내 색신데 딸은 놀란 마음을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흰 수탉하고 흰 개야. 그러니 음식을 만들 때 절대로 그런 걸 넣으면 안 돼. 그리고 피는 더 싫어해. 예 알았어요. 염려 마세요. 딸은 도깨비의 다리를 주무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날 날 밝자 딸은 잘생긴 젊은이로 변한 도깨비에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아이를 가졌을 때는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좋다는데 어떻게 좀 구할 수 없을까요? 그거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한 열흘 정도면 한 푸대 딸 수 있지. 도깨비는 그 길로 천도복숭아를 따겠다고 동굴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딸은 얼른 감나가는 보물을 싸가지고 동굴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열흘이 지나 천도복숭아를 그 도깨비는 흰 수탉과 흰 개를 무서워하니 얼른 그것들을 구해다 놓으세요. 딸의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장에 가서 흰 수탉과 흰 개를 구해왔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구해온 흰 수탉과 흰 개를 마당에 매놓았지요. 그리고는 흰 수탉과 흰 개의 피를 울타리에 쭉 뿌렸습니다. 화가 난 도깨비가 천도복숭아를 내동댕이 치고는 쑥 굽는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도깨비가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하자 흰 개가 목청껏 짖기 시작했습니다. 흰 수탉도 회를 치며 울었고요. 거기다가 피 비린내가 코를 찔러 도깨비는 도저히 할아버지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도깨비 죽는다. 놀란 도깨비는 산속 동굴로 부리나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수꿉는 마을에 나타나지 못했답니다. 그 후 수꿉는 할아버지 부부와 딸은 가져온 보물을 팔아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아이를 돌본 개 옛날 옛날에 어떤 마을에 이상한 병이 널리 퍼져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죽고 말았지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짐을 꾸려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앞을 못 보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부모와 친척이 전염병으로 죽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방 안에 혼자 남아 울고 있었어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아이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손을 대보니 복슬복슬한 털이 만져졌어요. 너 복슬리로구나.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복슬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니? 그래도 너는 떠나지 않고 마을에 남아있었구나. 아이는 너무 반가워서 복슬리를 껴안 았습니다. 복슬리는 아이네 집에서 키우던 개였어요. 부모가 죽은 뒤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복슬리는 아이의 옷자락을 물어 당겼습니다. 왜 그러니 밖에 나가자고? 아이는 복슬리에게 끌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슬리는 자기 꼬리를 아이 손에 댔습니다. 아이는 그 꼬리를 잡고 복슬리를 따라갔어요. 복슬리는 텅빈 마을을 벗어나 한참 걸어갔습니다. 복슬리가 아이를 데려간 곳은 이웃 마을 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염병의 피해가 적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복슬리는 어디선가 빈 바가지를 하나 얻어와서 바가지를 입에 물고 집집마다 동량을 날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바가지를 입에 문 복슬리와 꼬리를 잡은 아이가 나타나면 집주인들은 혀를 끌끌 차며 바가지에 밥을 담아 주었습니다. 가엾어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모양이구나 안 못 보는 어린 것이 고생이 많구나 말을 한 바퀴 돌자 바가지에 밥이 수북이 담겼습니다. 복슬리는 아이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얌전히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식사를 마치자 그제야 남은 밥을 먹었어요. 아이가 목이 마르다고 하자 복슬리는 아이를 우물가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는 시원한 우물물로 목을 축일 수 있었어요. 복슬리는 아이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이집저집 동량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같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마을은 텅 비어 있었지만 아이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복실이가 늘 곁에서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이는 누가 복실이에 대해 물으면 나는 부모에게서 낫지만 이게 덕에 살아갑니다. 하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어요. 전염병이 수그러들자 마을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 둘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마을에 살아남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는 이제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개가 사람보다 낫네. 안 못 보는 어린 주인을 헌신적으로 돌보다니. 이 이야기는 곧 온 나라에 퍼져 임금은 복실이에게 정상품 벼슬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도깨비가 못 먹은 콩 하늘 옛날에 밤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비가 조금만 오면 온통 홍수가 나고 반대로 조금만 비가 오지 안아도 가뭄이 들어 난리가 나는 곳 이었어요. 그 해 여름은 비가 두 달 동안이나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에서 곡식이 타들어가고 마을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저 저 복해천을 막아 저수지만 만들어도 이런 일은 없을 텐데 그러면 더 바랄 게 없지 가뭄도 막고 홍수도 막을 수 있을 물이란 물은 다 말라 어느 곳에서도 물을 끌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노는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밭은 먼지가 풀풀 날려 밤골 마을 사람들은 자나깨나 그저 물 걱정 뿐이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날도 더운데 오늘은 강에 가서 낚시질이나 하자. 그러던 어느 날 은행나무집 떡거머리 총각은 밤골에서 이십열이 떨어진 강으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강은 밤골과 달리 물이 가득 차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이 물을 마을로 댈 수는 없을까 떡거머리 총각은 이런 생각을 하며 낚시줄을 강가에 들이웠습니다. 그러나 날이 다 저물도록 피라미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에 계신 어머님께 어죽이라도 끓여드리려고 했더니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구나. 날이 저물어도 고기가 잡히지 않자 떡거머리 총각은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낚시대가 움직였습니다. 이쿠 왔구나. 떡거머리 총각은 낚시대를 잡아채 줄을 끌어올렸습니다. 낚시대가 휘청이는 게 제법 큰 놈 같았지요. 힘을 써 낚시대를 낚아채 보니 커다란 잉어가 찌를 물고 있었습니다. 옳지 잉어구나. 떡거머리 총각은 기뻐하며 잉어를 바구니에 담아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누가 바구니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어요. 거참 이상하다. 잉어가 담긴 바구니를 봐도 또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누군가가 바구니에 있는 잉어를 꺼내 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따르는 발소리가 들려 걸음을 딱 멈추면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러다 총각이 또 걷기 시작하면 다시 저벅저벅 소리가 들렸지요. 이거 도깨비가 빼앗아 가려는 거 아니야?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떡거머리 총각은 갑자기 무서워 졌습니다. 쟁 걸음으로 산을 넘어오는데 너무 무서워 다리가 후들거리고 위아래 이빨이 서로 부딪혀 달그락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몇 번이나 잉어가 든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싶었지만 어머니 생각을 하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소문난 효자인 총각은 늙으신 어머니의 몸보신을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불이 났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총각을 따라오던 발자국 소리는 떡거머리 총각이 집앞에 이르자 뚝 끊겼습니다. 이젠 살았구나. 떡거머리 총각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머리에서는 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여기 좀 보세요. 잉어 잉어 한 마리 잡아왔어요. 총각의 어머니는 총각이 준 잉어로 늦은 저녁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잉어의 배를 가르는 순간 어머니와 총각의 눈이 휘둥그레 졌어요. 아니 얘야 이게 뭐냐 이건 목걸이잖아요. 잉어의 뱃속에는 노랑 파랑 초록 남색 빛깔의 아름다운 보석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로 아름다운 목걸이로구나 잘 두었다가 장가갈 때 우리 색시목에 걸어주자. 떡거머리 총각은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목걸이를 장롱 속에다 잘 감추어 두었지요. 잉어국에 밥을 잘 먹은 떡거머리 총각은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떡거머리 총각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간절한 목소리로 떡거머리 총각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날 부를까 떡거머리 총각은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가득 달빛이 환하게 내려앉아 있을 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날 불렀는데 떡거머리 총각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한번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설인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세요. 대문 밖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시죠? 떡거머리 총각은 신발을 끌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밖에는 웬 남자들이 무릎을 꿇고 넓죽 엎드려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시오? 어르신네 살려주십시오. 저희 목숨은 어르신네 손에 달려있습니다. 사나이들이 사나이들이 떡거머리 총각 앞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내가 귀신한테 홀린 게 아닌가? 뭐? 날 보고 어르신네라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더니 떡거머리 총각은 어한이 벙벙했습니다. 수백 아니 수천명의 사람들이 떡거머리 총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빌고 있으니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네 저희들은 아까 어르신네 께서 낚시를 하시던 그 강가에 사는 도깨비들 입니다. 눈이 부리부리 하고 우두머리 듯 보이는 도깨비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도깨비라고? 떡거머리 총각은 그만 기절할 뻔 했지요. 하지만 총각은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내 잉어를 뺏으려 했던 놈들이 바로 내 놈들이 구나. 예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 그랬습니다. 무슨 사정이지? 저희는 강가 갈대숲에 있는 도깨비 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우리 왕비 께서 강으로 배놀이를 가셨다가 그만 강물에 목걸이를 빠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잉어란 놈이 그 목걸이를 꿀꺽 삼킨 겁니다. 왕비 도깨비 대장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사정 했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 너희들 사정이 딱 하게 되었구나. 하지만 떡거머리 총각은 목걸이를 선뜻 도깨비에게 돌려주기가 아까웠습니다. 어르신네 목걸이만 돌려주시면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덜 하고 총각은 목걸이가 아까웠지만 무슨 부탁이든 다 들어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우리가 물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저수지를 만들어달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한 떡거머리 총각은 도깨비 대장 앞으로 한걸음 다가섰습니다. 도깨비 여러분 제 부탁을 들어주면 목걸이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든 분부만 내리십시오. 목걸이를 돌려준다는 말에 도깨비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우리 마을 남 냇가를 가로막아 튼튼한 저수지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목걸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탁이라면 아무 걱정 마시고 한 잔 푹 주무시고 나오십시오. 새벽 여까지 저희가 저수지를 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수지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도깨비들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진짜로 냇가를 막아줄까? 저수지만 있으면 홍수와 가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떡거머리 총각은 기쁨에 가슴을 억누르며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떡거머리 총각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목걸이를 가지고 냇가로 갔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벌어진 잎을 다물지 못했지요. 냇가에는 산처럼 높다랗게 둑이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커다란 바위 덩어리로 둑을 튼튼하게 쌓아 놓은 것입니다. 도깨비님 고맙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도깨비들에게 큰절을 했습니다. 도깨비 여러분 밤새 일하시느라 배고프시죠? 제가 집에 가서 뭐 요기할 만한 걸 좀 장만해 오겠습니다. 어르신네 말씀은 고맙지만 먹고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가겠습니다. 도깨비 대장은 공손하게 사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마을을 위해 큰일을 해주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됩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도깨비 대장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네 정 그러시면 콩 닷대만 볶아주세요. 콩알을 하나씩 나눠 먹으면 되니까요. 떡거머리 총각은 얼른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어서 콩 닷대만 볶아주세요. 집안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간 총각은 어머니에게 사정을 말하고 콩을 볶아달라고 했습니다. 도깨비가 저수지를 만들어줬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도 너무너무 고마워하며 부리나케 콩을 볶았지요. 볶은 콩 닷대를 가져다주자 콩그릇을 받은 도깨비 대장이 콩알 하나하나를 도깨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차례차례 콩을 받아 맛있게 먹었지요. 아 콩알이 하나 모자라는 구나. 그런데 콩이 모자라 마지막 도깨비가 먹을 몫이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얼른 집에 가서 콩을 더 볶아오겠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어르신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런 몫을 가져가면 되니까요. 콩 하나를 얻어먹지 못해 시무룩한 표정으로 서있던 도깨비는 둑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르신네 이제 곧 아침이 되어 사람들이 올 겁니다.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도깨비 대장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는 물러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떡거머리 총각도 공손히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 눈을 붙였습니다. 아침이 되어 떡거머리 총각이 냇가로 가보니 튼튼한 두께 물이 고이기 시작해 제법 저수지 모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니 이게 어쩐 일이야 밤골 사람들도 깜짝 놀라 냇가로 뛰어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사람들은 싱글거리며 서 있는 총각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도깨비들이 쌓아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밤골 사람들은 떡거머리 총각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 까지의 일을 낱낱이 얘기했습니다. 밤골 사람들은 그제서야 떡거머리 총각의 말을 고지 듣고 흐뭇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아니 저 꼭대기 바위가 하나 빠졌잖아? 그때 최씨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둑 맨 위를 가리켰습니다. 정말 꼭대기 바위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본 총각은 빙글에 웃었습니다. 콩 하나를 못 얻어먹은 도깨비의 짓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고기 산 고기 옛날에 한양 사람들은 자기네는 똑똑하고 시골 사람들은 바보라고 얕잡아 보았습니다. 지금의 서울을 옛날에는 한양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시골 사람들 중에도 한양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어디 그뿐인가요? 한양 사람들 가운데도 시골 사람들보다 못나고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주인 한양 사람이 추수를 하러 시골로 내려갔어요. 지주란 시골에 있는 땅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한양 사람의 농밭을 빌어 농사를 짓는 시골 사람은 지주 마음에 잘 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시골 사람은 굽실거리며 지주를 맞았습니다. 초수하러 온 지주의 눈 밖에 났다 하면 다음에 농밭을 빌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작인 그러니까 지주에게 농밭을 빌어 농사를 짓는 시골 사람은 집에서 귀하게 기르던 발을 잡아 지주를 대접했습니다. 지주는 잘 차려진 밥상을 받았지요. 지주는 먼 길을 오느라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밥을 맛있게 먹었지요. 그때 소작인의 어린 아들이 문 앞에 턱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는 지주의 모습을 바라보며 군침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 아이는 지주가 먹고 있는 닭고기가 무척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고기 한 점 주지 않나 해서 지주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지주는 배가 너무도 고팠기 때문에 소작인의 아이를 생각할 겨를 없었지요. 지주가 어느 정도 배를 채웠을 때 일입니다. 그제야 지주의 눈에 소작인의 아이가 보였어요. 그러나 지주는 아이를 보고도 못 본 척 하고 열심히 먹기만 했습니다. 저 혼자 맛있는 닭고기를 다 먹으려고 말이에요. 그러자 아이가 지주를 보고 혼잣말 처럼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죽은 닭고기를 맛있게 접수시네. 라고 말입니다. 뭐 뭐라고 아이의 말이 들은 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못된 소작인 죽은 닭고기를 감히 내상에 올리더니 지주는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던 닭고기 그릇을 상 밑에 내려놓았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소작인의 아들 녀석이 그 그릇을 얼른 집어다가 닭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난한 시골녀석이라 버르장머리가 없고 전하구나. 지주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넌 어째서 죽은 닭고기를 먹느냐 죽은 닭이 더럽지도 않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녀석은 빙긋이 웃으며 고기 씹던 것을 잠시 멈추더니 한양에 있는 아저씨 댁에서는 닭을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잡수시는 모양이지요 하고 묻는 겁니다. 뭐 뭐라고 소작인 아들 말에 서울 지주는 꼼짝없이 당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닭고기도 다 못 먹고 소작인 아들에게 빼앗긴 세미랍니다. 호랑이와 호미 호미 옛날 어느 곳에 농사꾼이 살았는데 이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농사꾼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좋은 선생님한테 글을 배우라고 아예 서울로 보냈어요. 아들은 집을 떠나 10년 동안 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밭에 곡식이 어떻게 자라는지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는 하나도 모르고 그저 책만 읽고 글 공부만 한거지요. 그럭저럭 10년이 지나서 아들이 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농사꾼이 아들에게 돌아올 때 호미를 하나 사가지고 오라고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밭을 멜 때 쓰는 호미 말이에요. 마침 그게 다 달아서 하나 사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편지를 턱 받아보고는 호미가 뭔지 몰라서 쩔쩔 매는 겁니다. 여태 농사짓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 호미가 뭔지 몰랐던 겁니다. 아들이 한참 동안 쩔쩔 매다가 선생님이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책을 찾아보라 셨지 하고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리니 뭐니 하는 것만 잔뜩 적혀있는 옛날 책에 농사짓는 연장이름이 적혀있을 리가 있나요? 한참 한참 동안 이리디적 저리디적 책을 찾다가 보니 그놈의 호미가 딱 나온단 말입니다. 옳지 여기 있구나 호미라 범 호자 꼬리미 호랑이 꼬리가 바로 호미로구나 한문 글자로 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호랑이를 호라고 하고 꼬리를 미라고 하니까 호미라고 하면 호랑이 꼬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책에 그렇게 쓰여있으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그날부터 호랑이 꼬리를 구한다고 온 장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꼬리가 어디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 인가요?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겨우 짐승 가죽을 파는 가게에서 어렵게 호랑이 꼬리를 하나 샀습니다. 말 하나 많아 아주 큰 돈을 주고 샀지요. 이제 아들이 그놈의 호랑이 꼬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농사꾼은 10년 만에 글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반갑기도 하지만 농사짓는 일도 바쁘니까 호미부터 찾았습니다. 그래 사오라는 호미는 사왔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아들이 뭘 턱 꺼내 놓는데 보니까 그게 호미가 아니고 호랑이 꼬리입니다. 농사꾼이 기가 막혀서 이놈아 호미를 사오랬더니 호랑이 꼬리는 왜 사왔어?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호미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 꼬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까? 책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아들이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만 초가 넘어져서 이불에 불이 붙었습니다. 솜 이불에 불이 붙었으니 눈 깜짝할 사이에 불이 활활 번졌습니다. 온 방에 불이 나서 뜨겁고 연기가 자욱한데 아들은 불을 어떻게 끄는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농사꾼이 흙담을 고치다가 그만 담이 무너지는 바람에 흙더미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몸이 기우뚱하면서 넘어졌는데 그 위에 흙이 쏟아져서 꼼짝을 할 수 없게 됐으니 큰일이었습니다. 마침 집에 다른 사람은 없고 아들 혼자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지라 농사꾼이 큰 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어서 나와서 이 흙 좀 치워다오. 그러자 아들이 방에서 책을 읽다 말고 밖에 나와보더니 아버지가 흙더미에 깔리셨군 어서 책을 찾아봐야지 하고는 방에서 책을 들고 나와 이리 뒤적 저리 뒤적 살피는 겁니다. 농사꾼이 기가 막혀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들은 그 사이에 무슨 구절을 읽었는지 이런 오늘 일진을 보니 손에 흙을 묻히지 말라고 쓰여 있군 아버지 오늘은 안되겠습니다. 내일 치워드릴게요. 하는 겁니다. 농사꾼이 어찌어찌 가까스로 흙더미에서 빠져나와서 탄식을 하기를 내가 저놈을 잘 키우려고 어릴 때부터 글공부를 시켰는데 이제 보니 말짱 헛것이로구나. 글공부 첫 10년에 절이 되었으니 만약 10년 공부를 더 시켰다가는 아예 사람을 버려놓겠어. 내일부터는 글공부 그만두고 살림 공부부터 해야겠다. 했답니다. 미인을 얻고 부자가 된 효자 순차원의 심시성을 가진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모님을 지극 정성으로 봉양하니 마을 사람들이 그를 심효자로 불렀어요. 하루는 큰 비가 와 마당에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떨어졌습니다. 심효자는 물고기를 잡아 아버지의 밥상에 올려드렸어요. 아버지는 그 물고기를 먹은 후 병이 나서 식음을 전폐하고 오로지 청포탕만 찾았습니다. 반년이 넘도록 병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퉁퉁 부어오른 아버지는 물 한 모금도 곡물 한 톨도 삼키지 못한 채 먹는 것이라고는 청포탕뿐이었습니다. 심효자는 유명한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온갖 약을 다 써보았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늘에 기도하고 귀신에게 빌어도 효험이 없었어요. 하루는 서초계 상인이 심효자의 집에 와서 그의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심효자가 상인에게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할 방도를 묻자 상인은 한참 생각을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제게 팔 수 있겠습니까? 병을 팔다니요? 아버지의 병이 낫는다면 오히려 제가 은혜를 갚아야지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도 허술하게 할 수는 없으니 병을 제게 판다는 서약서를 써주십시오. 심효자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서약서를 써주었습니다. 상인은 상인은 사흘 동안 몸가짐을 깨끗이 한 뒤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은상자 속에서 꺼낸 붉은 가루약을 물에 타서 아버지에게 먹였어요. 아버지는 곧 몸을 심하게 뒤틀더니 벌레 한 마리를 토했습니다. 상인은 은젓가락으로 벌레를 잡아 은상자에 넣고 비단보자기로 싸서 주머니 속에 간직했습니다. 벌레를 토한 아버지는 예전처럼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어 병이 곧 나았습니다. 상인은 벌레를 산 대가로 심효자에게 진기한 비단과 보물을 한술에 가득 실어다 주면서 함께 가볼 곳이 있다고 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남의 한 바닷가에 이르렀어요. 상인은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한 곳에 자리를 깔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청색옷을 입은 한 동자가 커다란 연립배를 타고 물결을 헤치며 나타났습니다. 동자가 상자 하나를 들어 상인 앞에 내놓으며 말했어요. 우리 왕께서 이것으로 정성을 표하시며 큰 은혜를 입기 바라고 계십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귀한 산호와 진주가 가득 했습니다. 상인이 동자를 크게 꾸짖으며 말했어요. 이런 보잘것 없는 예물로 어찌 큰 은혜를 바라느냐 여원을 내놓지 않으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동자는 도로 물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에 백발 노인이 수공에서 나와 깍듯이 예의를 표하며 다른 보물을 주며 간청 했습니다. 상인이 또 꾸짖자 노인은 난감한 듯 머리를 글적이다가 다시 동자를 물속으로 들여보냈어요. 곧이어 한 아름다운 미인이 물결을 가르고 나왔습니다. 상인은 비로소 은상자를 열고 그 벌레를 내어놓았어요. 벌레는 크게 날뛰면서 공중에 솟구 치더니 용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상인이 그 미인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심효자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이 모두가 어찌 된 일입니까? 그 벌레는 용의 아들입니다. 비와 구름을 부리는 법을 배우다가 실수로 당신의 집에 떨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갇히게 되니 벌레로 변해 사람에게 병을 주고 정포탕만 먹도록 한 것이지요. 벌레와 바꾼 이 미인의 이름은 여원입니다. 이 미인과 함께 있으면 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으니 천하의 보배 중에 보배이지요. 그런 까닭에 용왕이 내놓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부디 이 미인을 아내로 맞아들여 백년해로 하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온 심효자는 보물과 미인을 얻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심효자의 효행에 감동한 하늘이 시인인을 내려보내 도움을 준 것이라고 했답니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 젊었을 때부터 의술로 이름을 알린 유상 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유상은 경상도 관찰사를 따라 영남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여러 달을 머무르고 있으니 하는 일도 별로 없고 무료해졌습니다. 유상은 관찰사에게 자신을 한양으로 보내줄 것을 정했습니다. 관찰사는 이를 허락하고 타고갈 노세를 내주면서 마부도 함께 붙여주었습니다. 얼마를 가자 마부가 노세의 곧비를 유상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소인이 대변이 급해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이 노세는 매우 잘 놀라는 성격이라 날뛸 수도 있으니 곧비를 꼭 잡고 계십시오. 마부가 가자 유상은 무심결에 곧비로 노세의 엉덩이를 슬쩍 쳐보았습니다. 크게 놀란 노세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어요. 산을 넘고 내를 건넜으나 노세는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유상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장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노세는 조금도 쉬지 않고 산과 계곡의 험한 길을 하루종일 달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에야 노세는 어떤 집 앞에 멈췄어요. 그 집에 있던 노인이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밖에 노세를 타고 온 손님이 있으니 안으로 모셔라. 노인의 아들이 밖으로 나가 유상을 맞았습니다. 유상은 노세가 멈추어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어지러운 정신을 가다듬고 노세에서 내려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윽고 노인이 유상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온 듯해 보입니다. 피곤하실 테니 저희 집에서 쉬었다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놀란 노세가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어지럽고 정신이 없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차려온 저녁밥을 먹은 유상은 피곤이 밀려와 꾸벅 꾸벅 졸았습니다. 노인은 졸고 있는 유상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창밖에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노인이 창을 열며 말했습니다. 왔느냐 예 왔습니다. 노인이 긴 칼을 들고 나가며 졸고 있던 유상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나갔다 올 테니 주인이 없다고 해서 서가에 있는 책을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노인이 밖으로 나가자 유상은 마음속으로 몹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방 한쪽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과연 장막으로 가려놓은 큰 책꽂이가 보였어요? 호기심이 생긴 유상은 노인의 당부도 잊은 채 책꽂이로 갔습니다. 책꽂이에는 진귀한 의서가 가득 했습니다. 유상은 노인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책을 보고 싶은 욕심에 되는대로 이것저것 들춰보았습니다. 잠시 이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오자 유상은 급히 책을 꽂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윽고 방으로 돌아온 노인이 유상을 보고 말했어요. 제가 분명히 당부했건만 손님께서는 어찌 제 말을 듣지 않고 책을 보았습니까? 무례하십니다. 잘못했습니다. 벌을 주시면 받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무슨 일로 칼을 들고 나가셨는지요? 강릉에 친구가 있는데 원수를 갚아달라고 해서 갔다 왔지요. 손님의 무례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유상과 노인은 곧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에 달기 울자 노인이 아들을 깨워 말했어요. 노새는 충분히 먹이고 쉬게 했느냐? 예. 유상이 일어나 아침밥을 먹자마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 머물지 말고 빨리 떠나십시오. 유상은 노인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노세를 탔습니다. 노인의 아들이 채찍으로 노세의 엉덩이를 치자 노세는 어제처럼 날뛰더니 번개같이 달려 정오 무렵 판교에 이르렀습니다. 그제야 안정을 찾은 노세는 평소 걸음으로 길을 걸었어요. 이때 관청의 관리들이 길가에 나와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유상 의원님은 대체 언제쯤 오실 건가? 이었고 붉은 관복을 입은 관리가 유상의 노세 앞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혹시 유상 의원이십니까? 예. 제가 유상 입니다만 무슨 연유로 제 이름을 묻는지요? 드디어 의원님을 찾았군요. 지금 전하의 병원이 몹시 위중에 의원님을 급히 찾아 진료 하게 하라는 어명을 받고 강을 건너와서 기다리던 중입니다. 임금께서 왜 저를 부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어명을 받은 대로 할 뿐입니다. 나중에 알아본 사연은 이러 했습니다. 임금이 병원 중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의 한 신선이 나타났어요. 유상 이라는 의원이 영남에서 노세를 타고 올라오고 있으니 강을 건너가서 기다렸다가 그를 데리고 와서 진료를 받으면 반드시 병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상을 찾은 관리들은 기뻐하며 서로 다투어 유상을 호위 했어요. 유상이 노세 위에서 임금의 병세를 자세히 물어보니 임금은 마마를 앓고 있는데 흑함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상은 곧 관복을 차려입고 임금을 진료하기 위해 대골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타고 대골 근처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노파가 등에 마마를 알았던 아이를 얻고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한 사람이 노파를 보고 물었어요. 이 아이는 마마 증세가 심해서 위태롭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나았습니까? 이 아이는 흑함 때문에 몸에 일곱 구멍에 피가 고이고 숨이 막혀 속수무책으로 죽을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나가던 스님의 말을 듣고 시체탕을 먹은 후에 다 나았습니다. 유상은 말을 멈추고 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다가 문득 어젯밤 노인의 집에서 보았던 의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유상은 대궐로 들어가 임금의 병원을 살펴보았어요. 과연 길에서 들었던 아이의 증상과 같았습니다. 유상은 즉시 시체탕을 처방하려고 했지만 때가 4월인지라 내 의원에서도 감꼭지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시가 급하니 말린 감꼭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유상의 처방에 따라 궁궐 의원들은 감꼭지를 구하기 위해 도성과 인근 마을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이때 남쪽 마을에 한 청렴한 선비가 있었어요. 방 한 칸짜리 집에 무기당이라는 현판을 붙이고 홀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비는 비록 자신에게 쓸모없는 것들이라 해도 알뜰하게 모아두었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침 선비의 집에 말린 감꼭지가 한 마리나 있어서 이를 구해왔습니다. 시체탕을 복용한 임금은 마침내 원기를 회복해 병이 다 나았어요. 죽어가던 날을 살렸으니 유의원은 과연 신이로다. 유상은 시체탕 덕분에 신령스러운 의술을 가진 의원으로 세상에 이름을 날렸답니다. 사또와 삽살개 어느 고울에 새로운 사또는 선물 받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또였습니다. 여보게 새로운 사또는 선물 받기를 아주 좋아한다는 구멍 우리도 우리도 뭘 선물 해야 할 텐데 걱정이야. 백성들은 사또에게 줄 선물 때문에 크게 걱정했습니다. 백년 목은 산삼이라도 한불이 개면 얼마나 좋겠나. 깊은 산속 오두막 집에서 사는 사냥꾼 할아버지도 사또에게 줄 선물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감 우리는 뭐 줄게 없으니 호랑이를 잡거든 호랑이 가죽이나 주시구려 할머니는 사냥꾼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어디 늙어서 호랑이를 잡을 수가 있어야지 사냥꾼 할아버지 집에는 사또에게 줄 만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낡은 오두막 집과 오랫동안 기르던 삽살개 한 마리뿐 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큰일이야 사또에게 선물을 바치지 않으면 사냥을 못하게 심수를 부를게 틀림없어. 사냥꾼 할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마침내 호랑이 사냥을 떠났습니다. 영감 몸 조심하시구려 걱정 말아요 호랑이 어미를 못 잡으면 새끼라도 잡아올테니 사냥꾼 할아버지는 삽살개를 앞세우고 험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을 돌아다녔지만 호랑이는 호랑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큰일 났구나 호암산 호방골에 호랑이가 보이지 않으니 웬일일까 그때 삽살이가 골짜기 아래 덤불 속에서 사납게 지저댔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골짜기 아래로 뛰어갔습니다. 덤불 속에서 호랑이 새끼 한 마리가 울고 있었어요. 호랑이 새끼는 고양이만 해서 화를 쏘아 잡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호랑이 새끼라도 반갑구나.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호랑이 새끼를 안았습니다. 호랑이 새끼는 고양이처럼 할아버지 품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오냐 널 죽이진 않을 테니 걱정 말아라. 할머니는 호랑이 새끼를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사또 날이 호암산에서 산다는 늙은 사냥꾼이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냥꾼의 선물이라면 호랑이 가죽이 겠다. 사또 날이 입이 귀밑까지 찢어지게 웃으면서 대청마루로 나왔습니다. 사또 날이 호랑이 가죽이 아니었고 호랑이 새끼를 잡아왔습니다. 뭐라고 호랑이 새끼를 잡아왔다고 사또 눈이 칼날처럼 치켜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혹시 사또 비위를 건드리지 않았나 해서 등골이 오싹 했지요. 사또 날이 호랑이를 손수 기르셔서 가죽을 벗겨보는 일도 재미있는 일일 것 같아 호랑이 새끼를 잡아왔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음 날 보고 호랑이 새끼를 길러보라고. 예 사또 나리 그것도 괜찮겠구나. 오늘은 특별히 용서를 해줄 테니 다음에 올 때는 호랑이 가죽을 갖고 오도록 하여라. 할아버지는 이렇게 큰 탈 없이 광가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디 보자 호랑이 새끼야. 사또 사또 호랑이 새끼를 보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고고 참 귀엽게 생겼구나. 사또 호랑이 새끼를 길을 우리를 크게 짓게 했어요. 그리고 호랑이 새끼의 먹이로 새와 병아리를 넣어주게 했습니다. 병아리 삼백마리 가져왔습니다. 이놈아 이제 병아리는 필요 없느니라. 요 녀석이 컸으니 달기나 토끼를 잡아오너라. 병아리를 먹던 호랑이 새끼는 커서 이제는 닭과 토끼를 먹게 되었습니다. 광가인은 닭과 토끼를 잡아오는 백성들로 가득 찼지요. 호랑이는 어찌나 많이 먹던지 한 끼니에 닭 50마리 토끼 50마리 씩을 먹어 치웠습니다. 호랑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큰일 났어요. 닭과 토끼가 모두 호랑이 밥이 되어 우리 고울에는 닭을 구하려고 해도 없습니다. 사또는 나빠요. 그따위 호랑이를 무엇 때문에 기르는 건지 몰라요. 호랑이 한 마리 기르려고 닭을 모두 잡아가면 어떻게 하지요? 백성들의 불평은 날이 갈수록 높아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닭토끼로는 호랑이의 배를 채울 수 없으니 개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보통일이 아니구나. 개까지 잡아다가 호랑이에게 먹이다니 호랑이가 더 커지면 돼지, 송아지, 황소를 잡아오라고 하겠구나. 우리 사또님 이제 고울에는 개가 없습니다. 사람 사는 마을에 개가 없다니 당치도 않는 소리 말아라. 사또는 병사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사냥꾼 할아버지네 집에도 병사들이 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 깊은 산속 오두막 집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사또의 명령으로 개를 잡아가려고 왔소. 우리 삽사리를 잡아가다니요? 우리 삽사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할아버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아 우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도 아닌 개가 죄는 무슨 죄를 지었겠소. 호랑이 바보로 하려고 그러지요. 안됩니다. 삽사리는 우리 두 늙은 이의 아들이나 같습니다. 자식처럼 길러오고 따르는 삽사리를 호랑이 밥으로 데려가다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개 한 마리 때문에 귀한 목숨을 버릴 셈이오. 내가 호랑이 밥이 되었으면 되었지 우리 삽사리는 못 주겠소. 할머니는 자식처럼 같이 지내온 삽사리의 목을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삽사리를 병사들은 멍석에다 말아 싸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또는 산채로 닭, 토끼, 개 등을 호랑이 오리에 넣고 호랑이가 잡아먹는 것을 보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산마루까지 따라오며 멍석에 말려 잡혀가는 삽사리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사또는 삽사리를 호랑이 오리 안에 넣어주었어요. 삽사리는 호랑이를 노려보면서 두 눈을 부릅 떴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개들은 호랑이 오리에만 들어가면 고양이 앞에 쥐처럼 벌벌 떨었는데 삽사리는 그렇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더욱더 이상한 것은 호랑이였어요.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면서도 삽사리한테 덤벼들지 못하고 삽사리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괴이한 일이로다. 호랑이가 삽살게 따위한테 겁을 먹다니 못난 호랑이 같으니라고. 으르렁거리던 삽사리가 손살같이 뛰어올라 호랑이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호랑이와 삽사리는 땅바닥에 뒹굴면서 싸웠어요. 어느새 호랑이와 삽사리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땀을 주면서 구경하던 사또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소리쳤습니다. 병사들아 활로 호랑이를 쏘아라. 그런데 병사들이 활을 가지고 호랑이 오리로 오는 동안 호랑이와 삽사리는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둘 다 죽은 것입니다. 사또는 순간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호랑이 오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삽사리야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너는 나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주었다. 못된 내 취미 때문에 백성들을 괴롭혔고 주인을 아끼고 따르던 중성스러운 개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나를 용서해라. 사또는 삽사리를 어루만지며 자기의 잘못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 뒤 마음을 고쳐먹은 사또는 고을 백성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꾼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도 많은 선물을 보내 위로 했다고 합니다. 강아지들의 효성 옛날 강원도 정섬 마을에 구석봉이라는 가난한 농부가 아내와 갓난아기 그리고 누런개와 함께 살았습니다. 구서방은 이 개를 강아지 때부터 길러서 정이 들대로 들었고 개 또한 주인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말을 잘 들었습니다. 여보 누렁이 때문에 큰 걱정이에요. 우리 새 식구 먹을 양식도 없는데 누렁이까지 먹여야 하니 큰일 아니에요? 글쎄 나도 지금 그 일을 걱정하고 있소. 누렁이는 사람보다 더 먹으니 말이오. 한식구나 다름없이 지내오고 있는데 우리들만 먹고 누렁이를 굶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쫓아낼 수도 없으니. 어느 날 구서방과 아내는 양식 걱정과 누렁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두 해가 거듭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니를 먹기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누렁이는 주인 내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이 마당에 엎드려 컹컹 지졌습니다. 저걸 좀 봐 누렁이가 우리에게 알아듣는지 지저대고 있어 저렇게 영리한 누렁이를 어떻게 쫓아낸담 구서방은 누렁이가 가엾었습니다. 여보 사람도 굶어죽을 판에 개를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며칠 있으면 누렁이가 새끼를 낳을 거예요. 강아지들 까지 우글거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눈 딱 감고 누렁이를 팔아버립시다. 그러면 그 돈으로 양식도 좀 장만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구서방은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누렁이 한 마리도 먹이기가 힘겨운데 새끼까지 낳아 놓으면 양식 사정은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구서방은 누렁이를 끌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돌아다녔습니다. 개 사시오 누렁이 사요 구서방은 하루종일 목이 쉬도록 외치고 다녔지만 누구 한 사람 개를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싱거운 사람 같은 일하고 이 흉년에 누가 개를 사노 잡아먹으라고 그냥 주면 몰라도 사람들은 구서방을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누렁이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자 구서방은 그냥 주워버릴 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짜로 내주기에는 아까웠어요. 구서방은 하루종일 돌아다니다 허탕을 치고 해질 무렵에 누렁이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에그 아무에게나 저버리지 않고 왜 또 끌고 왔수 오늘은 누렁이한테 줄 죽도 없어요. 아내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날 누렁이는 저녁을 굶은 채 마루 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밤중이 좀 지나서 구서방의 아내는 이상한 숨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밖에서는 누렁이가 무섭게 지저대고 있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든 아내는 무심코 옆자리에 아이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늑대 늑대가 우리 애기를 물고 갔어요. 아내는 소리를 지르면서 마루로 뛰어 나갔습니다. 순간 새까만 그림자가 마당을 지나 살인문 쪽으로 손살같이 사라졌습니다. 구서방과 아내는 누렁이를 찾았지만 누렁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렁이가 심술을 부린 모양이오. 우리 애기를 얻고 간 것은 늑대가 아니고 누렁이예요. 우리들이 누렁이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누렁이가 우리 애기를 얻고 도망간 거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누렁이를 없애지 못하고 왔다고 남편을 원망한 아내는 누렁이가 우리 복동이를 물고 갔을까요? 빨리 산으로 가봐요. 구서방은 횃불을 들고 마을 뒷길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내외가 정신없이 올라가는데 산골짜기 아래 숲 쪽에서 늑대 울음소리와 개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에 섞여 복동이의 울음소리도 들렸지요. 구서방과 아내는 곧 골짜기 아래 숲 쪽으로 달려가 살펴보았습니다. 복동이는 풀밭에 누워있었고 그 옆에서 누렁이와 늑대가 서로 엉켜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횃불을 들고 다가가자 늑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누렁아 고맙다. 네가 우리 복동이를 살렸구나. 아내가 누렁이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를 용서해다오. 우리는 누렁이 너를 의심했단다. 그 후로 아내도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뉘우치고 누렁이를 쐬다듬으며 후회했습니다. 그 뒤 누렁이는 새끼를 일곱마리나 낳았습니다. 구서방 내외는 이 강아지들을 팔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어려서 잡아먹지도 못할 강아지를 갖다가 뭘 하게 주려거든 누렁이나 죽으려 누렁이를 잡으면 며칠은 잘 먹겠는걸. 누렁이와 일곱마리 강아지는 구서방한테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놈들아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 먹을 걸 찾아봐라. 집에는 죽거리도 없다. 나가서 개구리라도 잡아먹어. 구서방은 누렁이와 강아지들이 원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갈수록 줄 것은 없고 새끼들은 배가 고파 낑낑거렸지요. 제발 좀 울지 마라. 우리 식구도 새끼나 굶었다. 사람들도 굶는 판에 너희들 줄 것이 어디 있느냐. 구서방 내외는 강아지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강아지들은 누렁이의 젖을 빨았지만 굶주린 누렁이한테서 젖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생각다 못한 구서방의 아내는 무서운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 몰래 누렁이를 잡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한 아내는 구서방이 잠든 틈을 타서 누렁이를 잡아 국을 끓였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요 우리 누렁이를 구서방은 화를 내며 아내를 나물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구서방은 누렁이의 뼈다귀를 모아서 마을 앞 개천에 묻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누렁이의 고기를 먹긴 했지만 누렁이가 가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렁이의 뼈다귀를 강아지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개천에다 묻어주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시장에 나갔던 구서방은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아껴두었던 누렁이 고기를 남편 점심상에 내놓았습니다. 아니 아직도 개고기가 남아있었소? 당신 드리려고 남겨두었지요. 구서방은 마루에 앉아서 그 개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르르 앞다투어 몰려온 강아지들이 시끄럽게 울었습니다. 강아지들아 너희들 배가 고프지? 자 뼈다귀나 하나씩 먹거라. 술에 취해 있는 구서방은 어제의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당에서 울버짖는 강아지에게 누렁이의 뼈다귀를 던졌습니다. 강아지들은 뼈다귀 한 개씩 물고 어디론지 가버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구서방은 마루에 벌렁 누워서 드렁드렁 코를 골며 잠을 잤어요. 실컷 잠을 잔 구서방은 해질 무렵에 눈을 떴습니다. 어쩐지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구서방은 마당을 보았어요. 마당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강아지들이 조둥이를 내밀며 마당을 기어다니고 있을 텐데 웬일인지 강아지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강아지들이 모두 어딜 갔나 이상한 생각이 든 구서방은 강아지들을 부르며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이놈들이 뼈다귀를 물고 어디로 갔을까 한참 강아지를 찾던 구서방은 얼핀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차 내가 실수를 했구나 누렁이의 뼈를 강아지들한테 주다니 제 어미의 뼈를 새끼들에게 주다니 구서방은 크게 뉘우치면서 누렁이의 뼈를 묻은 개천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구서방은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뼈를 묻어두었던 자리는 어지럽게 파헤쳐져 있었고 누렁이의 뼈는 한 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서방은 알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 거리다가 강아지들의 발자국을 찾아냈습니다. 옳지 강아지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보자 강아지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보니 강아지들의 발자국은 들길을 지나 산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어 강아지의 발자국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던 구서방은 한 곳에서 발길을 멈추고 우뚝 서버렸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광경에 구서방은 정신이 아찔했어요. 양지바른 곳에 조그만 무덤이 하나 있고 그 무덤 앞에 일곱마리 강아지들이 나란히 엎드려서 죽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들이 누렁이뼈를 한데 모아 묻어서 무덤을 만들고 어미를 따라 죽은 것입니다. 구서방은 자기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흐느꼈습니다. 강아지들아 우리가 잘못했다. 너희들은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효도를 했구나. 너희들은 너희 어미의 뼈를 모아 무덤을 만들고 어미의 뒤를 따라 목숨을 끊었구나. 구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일곱마리 강아지들을 누렁이의 뼈가 묻힌 무덤에 같이 묻어주었습니다. 이윽고 마을로 내려온 구서방은 사람들에게 일곱마리 강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강아지들이 제 어미한테 효도를 한 게야 부모한테 효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강아지들의 효성을 배우고 본받아야 마땅해. 강아지들도 효도를 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효도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 그런 사람은 개만도 못하고 말고 사람들은 개모담 앞에 비를 세우고 강아지들의 효성을 그렸답니다. 새로 부임한 수령 예전에 미량수령이 있었는데 부인은 병으로 죽고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몇 개월 만에 어머니를 잃은 딸은 유모의 품에서 자랐어요. 딸은 유모와 별당에 거쳐하며 유모를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수령은 어미 없이도 예쁘게 자란 딸을 유별나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과 유모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근 읍과 촌락을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두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크게 상심한 수령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뒤 미친 사람처럼 껄껄 웃기도 하고 소리를 치며 뛰어다녔지요. 나라에서는 할 수 없이 수령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수령은 이른 달을 그리워하다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후 미량의 수령이 새로 올 때마다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서너 번씩이나 똑같은 죽음을 당하니 다들 미량 관하를 흉가라 생각해 그곳에 가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크게 근심한 조정에서는 모든 관리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을 불러모아 미량 수령으로 갈 지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 자리에 한 무관이 있었어요. 그는 금군에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부모상을 당해 관직에서 물러난 지 이십여 년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예순에 가까운 데다 집안이 가난해 춥고 배고픈 것이 뼈에 사무쳤으며 옷 한 벌을 10년 동안 입고 살았습니다. 이런 가달게 밖으로 잘 나가지도 않아서 유명한 선비와 재상 중에 이 무관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미량 수령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은 무관이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죽는 것이 두려워 참아 못하겠소. 그러자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은 매한 가지인데 무엇을 두려워 합니까? 만일 그곳에 도임하자마자 죽는다 해도 수령이라는 명예를 얻을 것이오. 다행히 죽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망 서리지 말고 지원하십시오. 무관은 부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수령을 모집하는 날 대궐에 제일 먼저 가서 자신을 미량 수령으로 임명해 줄 것을 정했습니다.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미량 수령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임금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내 용기가 참으로 가상하다. 오늘 보름 미량 수령에 임명하니 조정대신들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거라. 집으로 돌아온 무관은 부인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도임하면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오. 그러나 수령의 명예를 얻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소. 이제 당신과 이승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겠소. 부인이 겨련한 표장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전 수령들이 죽은 것은 모두 그들의 운명일 뿐입니다. 귀신이 어찌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제가 비록 여자이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저를 데리고 가시지요. 그는 부인과 함께 행장을 꾸리고 출발 했습니다. 읍에 도착하니 관하의 일을 맡아보는 관속들이 하나둘 나타나서 새 수령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 온 수령 역시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공경하는 뜻이 전혀 없고 얼굴을 찡그리는 기색이 가득 했습니다. 이윽고 관하에 들어갔는데 허물어진 벽과 깨진 구들 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흉가처럼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눈에 띄는 것마다 마찬가지여서 정신이 어지러웠지요. 조금 뒤에 해가 지자 관속들은 보고도 없이 퇴근해 버렸습니다. 관하는 어느새 텅 비어버렸어요. 한숨을 짓는 수령을 보고 부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몹시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서방님께서는 안체에 들어가서 주무십시오. 오늘 밤은 제가 서방님의 옷을 입고 관사에 앉아서 동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령의 부인은 촛불을 밝히고 관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삼경에 이르자 어디선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꺼지고 추운 기운이 몰아쳤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머리를 풀어 해친 한 처녀가 온몸에 피를 흘리며 손에 방울이 달린 붉은 귀를 들고 섬광 처럼 들어왔습니다. 부인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처녀에게 말했지요. 너는 필시 풀지 못한 원한이 있어 왔을 것이다.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니 조용히 물러가서 기다리되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마라. 소녀가 오늘 밤에 명관을 만나 이제야 한을 풀 수 있게 되었으니 나리의 은혜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처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부인은 안체에 들어가 수령을 깨우고 방금 있었던 일을 소상히 알렸습니다. 귀신이 조금 전에 다녀갔으니 서방님은 이제 관사에 가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수령은 부인의 말을 믿고 관사에 와서 누웠으나 온갖 생각이 들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자 문 밖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수령이 문틈으로 엿보니 관속들이 장례 치르는 도구들을 뜰에 가져다 놓고 서로 수령의 방을 열지 않으려고 다투고 있었지요. 수령은 의관을 바르게 차려입고 문을 열어젖히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이리 소란을 떠느냐 그리고 저뜰에 있는 물건들은 다 무엇이냐 관속들이 깜짝 놀라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사또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니 천만 다행입니다. 저희는 간밤에 사또께서 요망한 귀신에게 변을 당한 줄 알고 장례를 치를 준비를 했을 뿐입니다. 수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귀신이 까닭없이 사람을 해치겠느냐 이전 수령들은 모두 놀라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내가 어젯밤에 그 귀신을 만나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말라고 일렀으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관속들은 모두 수령의 기계에 감탄하며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수령은 어젯밤에 당직근무를 하지 않은 자들을 불러내어 엄하게 벌을 주고 그동안 물러내진 관하의 기강을 일거에 바로 잡았습니다. 이렇듯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하의 일을 처리하는 수령 앞에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령은 부인을 불러 처녀의 원안을 풀어줄 방안을 의논했지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범인은 처녀의 정절을 강제로 빼앗으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살해한 것 같습니다.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세월이 흘러 잊힌 일이라 범인은 안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처녀가 나타났을 때 손에 붉은 기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범인은 필시 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빨리 그 사람을 잡아드려 문초하십시오. 수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조회가 끝나고 수령은 우연히 군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죽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수령은 곧바로 관아 뒤뜰에 형틀과 형장을 갖추게 하고 위험을 차린 뒤 즉시 죽이란 자를 잡아드렸습니다. 불문곡직하고 큰 칼을 씌워 결박하고 형틀에 올려매니 관속들과 온 읍래 사람이 그 까닭을 알지 못해 어리둥절 했습니다. 수령은 위험이 가득한 목소리로 죄인을 추궁했어요. 너는 몇 해 전에 사라진 전임 수령 딸의 행방을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다. 모진 형벌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모두 소상히 밝혀라. 도이 만날 밤 죽음을 면한 수령을 모든 사람들이 신인처럼 여기며 두려워 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감히 그의 앞에서 털끝 하나도 숨길 재간이 없었지요. 더구나 범인은 중한죄를 저지른 지라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덜컥 잡히고 보니 정신이 달아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버렸어요. 죽이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전임 수령이 영남료를 도경하러 나왔을 때 그 행차 속에 딸과 유모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전임 수령의 딸을 본 죽이는 욕정이 생겼지요. 그 처녀는 유모와 함께 별당에 거쳐하며 유모를 친어머니처럼 의지하고 따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죽이는 유모를 이용해 처녀를 불러낼 계책을 꾸몄지요. 범인은 곧 유모에게 접근해 교본을 쌓고 많은 돈을 유모에게 주며 처녀를 관아 뒤에 있는 중로로 데리고 오라고 꼬드겼습니다. 중로는 관아와 많이 떨어진 외진 곳에 있었는데 이전부터 부녀자들이 종종 대나무 숲의 경치를 즐기던 곳이었습니다. 주기가 건네줄 재물에 눈이 먼 유모는 처녀를 중로로 데리고 나가 달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잠시 뒤 주기가 대나무 숲에서 불숲 튀어나와 처녀를 허리에 끼고 다시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주기가 처녀를 겁탈하려 하자 처녀가 죽기를 마다앉고 저항했습니다. 그 바람에 주기는 뒷일이 두려워 처녀를 칼로 찔러 죽이고 말았지요. 그리고 중로로 돌아와 이 사실을 유모가 발설할 것을 염려해 유모마저 죽였습니다. 죽이는 두 사람의 시신을 관하 근처 산 밑에 묻었어요. 지금까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아무도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령은 사유를 적어 가명에 보고하고 그날로 주기를 처형했습니다. 범인이 말한 곳을 파보니 처녀와 유모의 시신이 묻혀 있었어요. 처녀의 얼굴색은 마치 살아있는 듯 했고 옷에는 핏자국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수령은 사람을 시켜 처녀와 유모의 시신을 깨끗이 씻고 의복과 관을 다시 갖춰 염을 한 뒤 처녀의 본가에 연락해 장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로는 부숴버리고 대나무 숲도 베어버렸어요. 그 후로 관하와 읍이 모두 안정을 찾게 되었고 수령의 신명함을 칭송하는 말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 후 수령은 여러 벼슬을 거치면서 평안도 통제사까지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미량 수령 시절에 이를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그러니 명령을 하지 않아도 아랫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고 위험을 갖추지 않아도 감히 속이고 숨기는 자가 없어 고우를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호랑이와 호미 이야기를 듣다보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나라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도 나왔듯이 지식을 담는 교육에만 열중하고 생활의 지혜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방법 등을 배우지 못해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식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훈육일 것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